깝시다 어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어제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어 진짜 나 이렇게 게임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오랜만이다 원래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 하는데 그렇지 않니? 자 분명히 내가 어제 끄기 전에 뭔가를 한다고 아 포로그 열매로 칸 좀 늘리자 친구야 어딨니 저기 있다 무기 칸 늘리고 무기 칸 좀 더 늘리고 여기서 이런 거 메고 다니면 안 되는데 방패도 좀 방패는 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솔직히 잘 쓰지도 않는 거야 활 쓰는 거 좀 늘리고 열다섯 개나 가지고 있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그래 기어로 어 잠깐만 내가 무기 주머니 늘렸죠 방금 잠깐만 개수를 보자 활 주머니 세 개 하나씩 늘리면 되겠다 무기랑 활 하나씩 늘리면 되겠다 무기랑 활 하나씩 늘리면 되겠다 우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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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우차차 우차차 좋았어 따 따 따 따 따 우하 우하 더 갖고 있어 무기 주머니 가、、 구 pré 가 cele 저 갖고 싶다 저 갖고 싶다 뱃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따라다니는 데리고 다니고 싶어 네 개라서 뭐 올릴 수 있을까 있는게 있나? 팔주머니 하나 더 되나? 다섯개? 없어. 더 모아올게. 기다려 더 모아올게. 일단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까? 성 안으로 한번 가볼까? 아직 지상화 많이 못 찾았는데. 지상화 찾기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지상화도 아직 못 찾았거든요. 여기도 추운 지역이라. 이쪽도 추운 지역이라. 맵을 좀 열어볼까? 오늘은. 여긴 조망대를 찾아도 맵이 안 열리던데. 아니 이런 데 다 찾아도 맵이 안 열려. 여기 한번 가볼까? 이게 맵도 퀘스트를 따라서 열리는 것 같아서 안 열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야하는 퀘스트가 있어야 열리는 것 같아서. 4현자치고 맵이 너무 깜깜하다. 아 근데 안 열리던데? 다시 해볼게요. 지금 내가 이거를 열었잖아요. 열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아 근데 맵이 안 열리던데. 뭐지? 아. 가긴 갔었는데. 이게 표시만. 아 지하에 있었다 이거. 여기는 지하에 있었고. 시야 구멍 찾아야 되고. 여기가. 뭐였지? 아 이쪽이 동굴이었던 것 같은데. 맵을 좀 열어볼까? 아 맵을 좀 열어봅시다. 열려있는 것 자체는 일단 워프가 되니까요. 워프가 안 된다는 건 열려있지 않다는 소리. 아. 아.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구만. 내가 채팅을 다시 올려다보고 있는데. 어. 어 뭐야. 아. 히드분신. 어. 마요이 마요이. 마요이. 오자마자 마요이. 뭐야 뭐야. 여기에 동굴이 있었어? 마요이 이 안에 있나보네. 마요이 마요이. 여기 내가 다녀간 곳 아닌가? 뭔가. 다녀간 느낌이 드는 곳인데. 아닌가. 맥스 트러플이 뭐야. 트러플? 여기도 트러플이 있었어? 여기 마요이. 마요이가. 여기 마요이 잡았는데 나. 뭐야. 왜 마요이가 표시가 또 되있지? 저 토끼 분명히 지하로 들어갔는데. 여기 입구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나 여기 마요이 잡았어. 마요이 또 생길 리는 없잖아. 저 이상한 등치 큰 돼지 잡고 마요이 잡았는데. 뭐지? 반대쪽으로 올걸. 왜? 왜? 싫어 싫어. 그래 잡았단 말이야 저거. 굳이 또 잡을 필요 없다고. 야아. 너네가 걸리면 어떡해. 근데 아무것도 안주는 제일 하금 몬스터. 길이 어디야?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 뭐 찾았었는데. 마요이가. 이쪽 안에 마요이가. 이 안에. 와아앙. 돌아왔구나. 가운데 돌덩이. 안쪽에 있었는데.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지금. 우리 목적은. 아유아유 이쪽 안에. 지금 우리 목적은 맵을 뚫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야 아 비 온다 남은 무기 없는데 큰일 났네 남은 무기 없는데 이거 전기통 하나 이것도 골렘 무기도 전기가 통하려나 철이 아닌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 흰옥스는 당분간 필요 없으니까 들어가 있어 흰옥스란다 시드는 당분간 필요 없어 너희들 전부 필요 없어 튤리가 제일 필요해 아직은 필요 없어 이쪽이 지하였거든요 길을 못 찾았어서 아마 잠깐 포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딴 거 할 게 있으니까 저 위에 조망대였던 걸로 기억해 소리 리얼하다 천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까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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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문 뜬다 레드문이 뜬다 여기는 그 사과밭 가까운 사과밭 묵은 달이 뜬다 오 하늘 봐봐 오 이거 이상왕 왔을 때 하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진짜 빨간 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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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해 저거 저건 젤다가 아니야 악마야 악마 마왕이야 마왕 마왕이 변신한 거야 어 소리 울린다고? 어 감사합니다 울리고 있었네요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다 분명히 껐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영상 때문에 내가 그걸 켰었나봐 이쪽 맞나?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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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최대한 최대한 핫 핫 육 핫 핫 옳지 원래 조망대가 불빛이 보이지 않았나? 불빛이 원래 보여야 하는데 왜 안보이지? 왜 안보이지? 묘한 불빛이 있나? 저기 있나? 이쪽 이쪽 이렇게 진짜 이제는 스킬이 여러 개 생겨서 그런가 이렇게 일일이 오르는 것도 답답하네 이렇게 일일이 올라가는 것도 답답하네 뭔가 비행기를 하나 데리고 다녀야되나 들고 다녀야되나 이 중간에 멈추는 데 있는 것 같아 답답해 불빛이 묘하게 보이죠? 아 올라가도 되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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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씨 에라이씨 이게 안되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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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살짝 다 왔는데 좀 더 힘을 길러야지 젤다 젤다? 안에 링크 링크 너무 약해 되겠다 이 되겠다 되겠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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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쪽에서 저쪽에서 채워 채워 채울 수 있어 그렇지 채울 수 있어 채울 수 있어 됐어 채울 수 있어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설 수 있는 공간이구만 왜 뭔데 추워? 바지는 따뜻한 거 있고 아 여기가 많이 추웠던 곳이던가 추위 가도 음식 없을텐데 다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나 참 좀만 참아 올라가서 음식 만들어 먹자 아씨 이거 잠깐만 어디 중간에 쓸데없나 아니 옆으로 가자고 옆으로 그냥 올라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저기 저쪽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쪽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졌어 천천히 가야겠고 올라가서 요리해 먹자 그래 이쪽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위에도 따뜻한 옷 없나 위에도 따뜻한 옷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같은 높이 같은데 왜 저쪽은 춥고 여기는 안 추워 뭐야 아 그럼 리토의 마을에서 파라 아 이쪽 아 이 위에가 맞네 이 위에다 돈이 없어서 사기도 뭐하고 햇빛 조금 있다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니 올라갈 수 있으려나 어 그지야 링크 그지야 그지 보니까 옷이라도 좀 줘 그 마을 옷 이 봐봐 그 옷을 하나 줬잖아 거기에서는 어 물길 타고 수영하라고 각자 마을에서 옷 한불씩만 주면 얼마나 좋아 날짜? 날짜는 뭐 날짜는 내가 동물 해솝 때문에 그냥 바꿔놔 가지고 무트코인 하다가 무트코인 하다가 바꿔놔서 날짜 어잉? 복 아 이 OBS 걸로 해가지고 바뀌었나 보다 다시 바꿔야겠다 난 또 저기 스위치 말하는 줄 알았다 어 못 올라가겠는데? 아니 이걸 못 올라가? 아 젠자 오우 쉣 음식만 쓰게 생겼네 따끈따끈 열매 어디로 올라가야 좀 편하려나? 나 여기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갔더라? 아래쪽에서 갔나? 여기서 갔었나? 이 여기서 타고 날아갔었나? 아 그때 솔방울 올라갔나요? 아 바람 일으켜서 올라갔었구나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안다 그러면은 또 해봐야지 뭐 저쪽이 근데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장작묶음이 많이 없을 건데 나무를 캐면 되긴 한데 제발 이번엔 불 좀 붙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번엔 불 좀 붙었으면 좋겠다 여기 내리막길이라 위협한데 야 잠깐만 불러떨어져 불러떨어져 고정이 돼야 돼 고정이 내 몸으로는 고정이 안 돼 어디서 올라갔지? 좀 더 안전한 불러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돼 어? 이쪽은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어? 여기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될 듯 되겠네 되겠네 좋았어 좋았어 도대체 도대체 입구가 어디지? 좋았어 좋았어 여기다 둬 여기다 둬 여기다 두고 자 보자 그때 만들었던 게 재료가 있던가 따끈따끈 열매가 몇 개 있지? 없나? 와다임에서 많이 죽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여기 있다 요리 요리 복 일단 하나 먹어 먹고 따끈따끈 열매 아직 많으니까 아 맞다 이거 하나밖에 안 되지 아 맞다 이거 하나밖에 안 되지 아 맞다 이거 하나밖에 안 되지 지하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배치를 알아야 돼 여긴 올라갈 수 있겠지 동굴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아직 그걸 못 찾아가지고 아 아 이거 못 올라가겠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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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점프하지 마요 여기는 되나? 잠깐 서봐 그렇지 잠깐 채우고 동굴 동굴 동굴? 동굴? 동굴은 항상 마요이가 알려줬었는데 내가 동굴을 찾은 적이 없어가지고 마요이를 찾아야 하는데 마요이를 좀 갖다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그때 어디 마을이 있다 했더라 아이고 흑점프 흑점프 육점프 아 진짜 됐어 됐어 에이지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됐어 이런 데가 퀘스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닐 것 같아 그냥 개인으로 찾아서 지도를 여는 게 아닐까 만약에 퀘스트가 존재를 했다면 다른 퀘스트가 있었을 텐데 바로 성으로 가는 거 보면 여기는 그냥 자발적으로 찾아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다 왔다 한참 멀었고 동굴이 그래서 어딨는 건지 9분 안에 찾아야 되는데 타이머텍이야 타이머텍 뭐야 뭐야 독수리 소리 뭐지 뭐지 하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이 계시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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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뭐지 뭐지 불에 약한건가 불에 약해서 저렇게 죽은건가 뭐지 내가 방금 굉장히 세진듯한 느낌이었어 어 그렇다면 당신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불쏘시개로 별로 세진 않네 어디있어 어디있어 잠깐만 잠깐만 맞추고 싶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어디있어 와 미친 한방이 죽었어 얼음은 불에 굉장히 약한가 본데요 오 얼음 관련한 애들은 다 불로 죽이면 되겠구만 나 이거 불 피우려고 갖고 다닌 거였는데 부시또를 자꾸 부셔버려서 어 이거 뭐지? 뭐지?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 뭘까? 왠지 지붕을 만들어주면 뭐가 생기지 않을까? 왠지 지붕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크기가 안 되나? 아니야 하나씩 짓지 말고 세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지붕을 만들어줘야겠어 너까지 지붕을 이렇게 해서 비나 눈을 피하게 해주는 지붕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사이즈가 살짝 안 맞네 아 이거 사이즈가 이거 맞아 이거? 사이즈가 안 맞는데 어 됐다 어 맞았네? 어 뭐야 나이스 뭐야 뭐야 맞았던 거였어? 어쩐지 어쩐지 근처에 나무판자가 있는 것도 수상하다 했어 그 와중에 찾았네 아 저쪽이네 완전히 반대쪽으로 왔잖아 아 아 또 저 절벽을 오르고 싶지 않은데 아 뭐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아씨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여기서 능력 타고 올라가보자 아 서있을 수 있나? 어우 된다 좋았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냐 저기 있다 앞으로 쭉 가면 되겠다 근처에 가야지 근처에 가야지 돌인가? 어 어 막 얼려져 있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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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 서로 옮겨 붙었다 이것들 어?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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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문어 새끼 저거 나 죽어 나 죽어 안녕 스피드업 이런거 필요없어 이제 다 먹어 봐 야 아저씨 그 아 네 또 늑대 한 마리 도망갔어 안 이런거 필요없어 아 아 춥대 춥대 아 잠깐만 저거 먹어가지고 아 내 추위가 뜨거 내 추위가 되게 부숴져 버렸네 미안 미안 링크 기다려 링크 기다려 기다려 미안해 아우 야 이걸 바닥에다가 그렇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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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추워보인다 몰라요 상자 그냥 페이크였나봐 페이크였나봐 상자는 없어 난 저거 눈덩이 밀 수 있는 줄 알고 눈덩이 밀어볼까 이랬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문어가 튀어나오네 저어억있네 가는 길에 찾아봐야되나 어디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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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갑시다 아늘로 아 너무 너무 빨리 내렸어 쓸데없이 쓸데없이 너무 빨리 뛰어내렸어 망할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근처에 있는지 색모닥 갈 수는 있겠는데 근처에 안 뭐야 뭐가 돌을 던지는데 뭐지 돌이 떨어진 건가 분명 이거 밑에 밑에가 맞을 텐데 어 마요이 마요이 어 여깄다 뭐야 동굴 바로 옆에 있었잖아 동굴 바로 옆에 있었네 여기네 여기 에메랄대지의 광고 어우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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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굿 굿 맥스 트러플 구시돌 필요 없어 장작도 있고 빌슨의 일지 겔드 구지의 조망대에 대해 착공부터 완성한 기계까지 기록 동굴 안은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3일째 동굴 엄청 큰가 봐 깊이 들어가자마자 깊이 들어가자마자 쇠망치 소리가 들렸다 6일째 동굴은 조망대 바로 밑까지 이어져 있다 동굴은 조망대 바로 밑까지 이어져 있다 10일째 완성 반성 맞네 여기로 내려가면은 여기로 내려가면은 어 설마 배 타고 내려가는거야? 어허우 잠깐만 자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만의 배를 나만의 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일단 앞뒤로 깔끔하게 모양을 잡고 내가 툭하면 빠지니까 툭하면 빠져서 모양을 잘 잡아야 돼 약간 대각선 약간 대각선으로 아 이거 그늘도 조금 피할 겸 이것도 대각선으로 나가요 뭔가 좀 있어보이게 이렇게 가라앉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붙이면 가라앉는데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청사진 청사진 청사진으로 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돛이 없어가지고 그 침수되는 거 굳이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침수되는 배 정도는 나중에 만들어둬 나중에 만들어둬 진짜 못생기긴 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둔 못들 것 같다고 가라앉으려나 가라앉으려나 한쪽은 내릴 수 있게 이렇게 가라앉은 배 가라앉은 배 나 가라앉은 배 뜨긴 뜨는데 가라앉았어 이거 가다가 빠지는 거 아니겠지 아니 어제 조정할 수 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거 그냥 조정한다기보단 앞으로 가는 걸 방향을 꺾었을 뿐인데 이건 그냥 가도 될 것 같으 꺄어 꺄꺄꺄 오 나쁘지 않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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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니 됐지 됐어요 됐어요 도착했으면 된거지 뭐 욕 그런가봐요 뭐 이게 뭐지 뭐하는 데지 어 뭐야 폭포 뒤다 욕 토파즈 붓 추우면은 동굴 안에서 머물러도 되겠네 자 보자 어! 마요이 너 거기 있었구나 마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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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잠깐 채우고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꼈어 꼈어 가는 길이 여기말고 또 있나? 길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이 위로 이 위로 뚫고 올라가야되나? 점프를 해서 또 올라가면 되나? 응 배를 세워놓고 올라가야되나? 잠깐만 완전히 저쪽이네 흑 흑 흑 올라가 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거 다 골라 여기 올라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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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 됐다! 과연? 아! 좋았어 여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불이 켜집니다 좋았어 오 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가자 여기 지상화는 저거 하나뿐이진 않겠지 가자 여러분 여기 되게 눈보라가 많이 터서 잘 안보일거거든요 잘 보셔야되요 어! 위에 하나 보인다 바로 보이네 저거 오히려 잘 보이네 저게 하나뿐인가? 저게 하나뿐인가? 오른쪽 수평선 보이세요? 지평선 저거 하나뿐인가? 드디어 열렀다 우와 여기 진짜 넓다 하늘도 열리고 자 보자 잠깐 바로 열어봐 바로 열어봐 눈에 띄는건 지금 저쪽이거든요 요거는 했고 이건 했거든요 뒤에 뒤에 없고 저거는 했고 사막은 했고 오 뭐야 이거 뭐지? 저거 하나뿐이다 저 벽에 있는건 몇번째 이야기일까요? 아 저 벽에 있는건 몇번째 이야기일까요? 한번 더 타고 나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가다가 떨어져 죽는거 아니겠지? 이때쯤 땅이랑 좀 가까워져야돼 됐다 오케이 여긴 그래도 추운데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아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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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깜짝 놀래라 찌릿찌릿 젤리 야 저기도 올라가는데 꽤나 애 먹겠네 선생님 방금 떨어진거 이건가요? 당신인가요? 흫 갑시다 하고 가면 되니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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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게 갈 수 있겠어 눈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오 저 쏘 이거 쏘니아 쏘니아가 쏘피아인가 여왕 모습 아니냐? 여왕 여왕처럼 생겼는데 처음에 봤을 때가 라울 모습이었는데 쏘니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고 갔지않아요 눈물 모양이 여기저기 있는데 눈물 모양이 여기저기 있는데 눈물 모양이 여기저기 있는데 한 번 더 써야했는데 설마 이거 아니겠지? 혹시 눈 쪽이겠지? 눈물은 눈 쪽이겠지? 여기가 얼굴 아닌가? 얼굴 어? 어? 뭐지? 이쪽이 아닌가? 너무 당연한 당연하게 눈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 뭐야 여기 그것도 있네 아 여기있다 비켜 비켜 조사하기 무슨 내용일까? 앞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앞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고마워 오 앞의 내용이네 하긴 둘 다 시간을 다루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하고 그곳에 돌아올 수 있는 곳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내 기억이 안 나 괜찮아 당신은 바로 사용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젤다 그는 그는 그가 없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정하네 매치이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죽었다니 제가 좋아하는 용사님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 그런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젤다가 날 좋아하는구나 공주님의 마음을 훔친 기사라 저렇게 평화로웠는데 앞 내용이 맞네 링크! 젤다가 공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 우리 어떡해? 가서 뭐라고 하지? 제덕 공주님이 고백한 거를 이렇게 들을 줄이야 여덟 번째 맞네 맞네 아홉 번째를 찾아야 되네 여긴 찾았고 이미 먼저 읽었는데 이미 먼저 읽어버렸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탈 순 없구나 자 여기 지도는 열었고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지상화 여기 지상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춥거든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추워가지고 여기도 왠지 지상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딱 하나만 찾았었나 여기 말고 이 뒤쪽에 없었나? 아닌가 없으려나 여기 옷 얼마나 하는지 보고 올까요? 옷 얼마나 하는지 보고 오자 어디 있어 많이 비쌌던가 지금 얼마 있지? 200 얼마 있나? 어우 나도 춥다 나도 춥다 나도 추워 96원 있다고? 아 그러네 괜히 왔구나 이제 봤네 뭘 사겠다고 무슨 배짱이 있어서 여기로 온 거야 나 참 진짜 무슨 4대6을 지켰는데 왜 돈 한 푼 안 주는 거야 RPG 퀘스트 해도 돈은 주는데 여긴 왜 돈을 안 줘? 다 날로 먹네 젤다 공주님에 대한 소식은 1도 안 주고 나도 젤다 공주님 봤어 도와줄게 이 말만 하고 여기 번개 치는데 불안한데 파직파직하는 거 아니겠지?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번개 맞지 말자 번개 맞지 번개 맞는 건 좋지 않아 이제 됐어 됐어 맨몸으로 가 번개 맞지 오우씨 오우씨 번개가 왜 이렇게 많이 치는 거야 무서울 정도로 치네 여기 그때 막 고장 났었다고 그랬나 여기 그때 막 고장 났었다고 그랬나 여기 왜 조망대가 안 열렸었지 어이? 네? 어 뭐야 아 문은 열리는데 그냥 아예 안되네 뭐지? 뭐지? 그냥 안되는데? 고장 났어 여기 고장 났어 때려 보자고? 그래 뭐 안돼 안돼 뭘까? 왜 안되는 걸까? 근처에 사람이 있나? 어 뭐야 도와줘 뭐야 오물 안에 사람이? 설마 지저에서 아닌데? 그냥 오물이네? 도와줘 뭘 도와줘? 오우 야 나 돌 없는디? 잠깐만 돌이랑 합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있네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돌이랑 합치자 통감자 구이 에디션 오석도로 통감자 에디션 오 이거 뭐야? 계십니까? 뭐죠 당신? 수상하게 생겼는데? 수상하게 생겼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 날 도와줘 아 아 바빠서 이만 아이고 아이고 아 도와줄게 무슨 일이야 유적에 있는 함정에 걸려서 갇혀버렸어 봄 봄 스위치 보여? 저걸 누르면 함정이 해제될거야 저기 구멍이 있네 동굴 입구를 찾아야되네 저쪽 저쪽이야 저쪽으로 쭉 가면 있어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쪽 저쪽으로 쭉 가면 있어 이 아래가 동굴 입구인가봐 이 아래가 동굴 입구인가봐 몬스터가 막 와 몬스터가 막 바글바글한 건 아니겠지 여기있다 좋았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이야 단체로 공격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포플러 구지의 유적굴 왠지 쟤 나와서 나 때릴 것 같은데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일단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거 뭐 에헤 이걸 속다니 하면서 지금 제가 보물 보물 열었잖아 반드시 도와줄거라고 믿고 있었어 돈 줬다 고마워 많이도 주네 난 그거에 낚여서 함정에 빠졌거든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형씨 마음대로 해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난 조망대에 급한 볼일 있으니까 먼저 가볼게 정말 고마웠어 아 착한 사람이구나 조망대 고치스는 나는 쉽게 가고 싶기 때문에 흑 너 이리 와봐 너로 혹시 되지 않을까? 아 됐어 그치 난 쉽게 가고 싶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난 쉽게 가고 싶단 말이지 다시 올라가는 건 싫어 어 이 사람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고쳤어? 어때 고쳤어? 여웅씨 아까는 고마웠어 난 이 조망대를 관리하러 왔었거든 습기 때문에 단말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고쳐놨지 좋았어 고맙다고 됐다 고맙다고 가자 오케이 이제 자 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지상화가 어딨는지 근처에 있는 두 개는 내가 그때 봤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 너무 밝아서 안 보여 주변을 다 살펴봐도 없어 지금 저 끝에랑 이쪽 끝에는 찾았는데 우와 뭐야? 저건 뭐지? 하늘? 어 저 소용돌이 뭐지? 여기서도 한번 보자 우와 저 소용돌이 뭐야? 일단은 제가 저쪽에 저쪽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이쪽에 있는 거 하나 했고 이쪽에 있는 거 하나 했단 말이에요 이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 이쪽 근처에 있을 거 같은데 사당이라도 있을 거 같은데 사당이라도 있을 거 같은데 저 하늘섬 뭐지? 저쪽 하늘섬으로 가볼까? 저쪽 하늘섬에도 뭐가 보이려나? 저쪽 안쪽 안쪽 이쪽? 이쪽으로 날아서 가봅시다 흑 음 그러게요 사당조차도 안 보이는데 어 이 밑에 이거 뭐야? 저쪽 조망대 근처까지 가보자 저쪽 맵도 열어야 되는 거니까요 뭐야 하늘에 뭐가 있어? 야 저기도 오르기 빡세겠는데? 별로 편해 보이지 않는데 절벽이 저쪽 절벽도 마냥 쉬운 건 아닌 거 같은데 네 한번 다이빙을 하는 게 좋으려나? 뭐야 땅이야? 나 물인 줄 알았는데 땅이었네 오 여기 뭐지? 타고 날아가라는 것도 있네 오오 저 전기구름 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쉽지 않네 HP 채워달라고요? 아닙니다 사당 만나면 자동으로 채워질 HP 뭐하러 지금 채웁니까 몬스터랑 안 싸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HP 지금 채울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음식이 별로 없어서 그래 아끼려는게 아니라 가마솥을 찾아야 음식을 만들어서 뭘 할거 아니에요 없잖아 없잖아 계속 하나씩 만드는 기회도 뭐하고 이쪽 아니었나? 이쪽 근처였던거 같은데 이 절벽 뒤인거 같은데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공짜 가마솥을 찾고 싶다고 공짜 가마솥 하나 만들고 없어진 것보단 여러개를 만들 수 있는 갔다오기도 뭐하고 지금 워프를 찾으면 갔다오겠는데 아직 워프 못찾았잖아 이것만 워프 찍고 요리해가지고 HP 채우고 그렇게 갑시다 알겠죠? 그럼 된거죠? 저기있다 어? 아닌데 내가 본건 저기 아닌데 어? 어? 이상하다 내가 본건 저기 아닌데 어디 전망대지? 어? 저기도 전망대 있네 저건가? 아닌가? 이 산을 넘어야 되나? 내가 봤던거 일단은 일단은 여기 산을 넘어 산이 넘어서 보이길래 핀을 지금 거리가 가늠이 돼야 찍는데 원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어? 이쪽 아니긴 한데 산이 이렇게 안생겼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까 내가 본거 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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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본거 저거야 저어기 저거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안움직이는데? 뭐지? 굳어버린 용인가? 저기 지상화 아니냐고 어디? 어디? 오른쪽에 뭐 있었어요? 어? 못 봤는데? 그래요 조망대부터 찍고 여기는 뭐하는데지? 아! 아아 가시구나 가시 아 어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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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내가 찾던건 이런거였어 이런거 내가 찾던건 이거였어 됐어 됐어 드디어 드디어 요리할 수 있다 과일전골 과일전골 만들 수 있어 잔뜩 만들 수 있어 역시 과일전골 최고야 과일전골이 최고지 왜이래? 링크가 제일 좋아하는거라고 링크가 제일 좋아하는건데 왜그래 너네가 뭐 HP만 올릴 수 있으면 됐지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과일전골 과일전골 보면은 지금 사과만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봐봐 여기 다양한 이상한 오렌지도 있고 과일 여기 들어있다고 올드보이 아니야 올드보이 아니야 왜그래 링크도 불만없이 잘 먹고 있는데 사과 좀 파밍해야겠다 100개가 넘지만 저것도 금방 없어진다 이것도 좀 몇개 만들어놓자 내가 봐도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전골은 좀 그래 과일가지고 전골은 무슨 맛일지 궁금하긴 하거든 폭탄꽃 요리도 있냐고요? 폭탄꽃은 요리로 못할걸요? 요리 선택 자체도 없어서 먹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여가지고 애초에 음 요리 재료는 따로 있어요 아니야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더 만들어야 돼 과일 전골에 넣어둘 링크가 피부 미인인 이유가 있어 사과를 이렇게 잘 먹잖아 사과가 피부에 좋다 그랬어요 링크 피부가 좋은 이유 젤다보다 좋다고 젤다는 돈으로 할 수 있지만 링크는 돈이 없어서 사과먹는거야 글쎄요 치즈는 못본거 같은데요 두개만 더 만들자 두개만 더 만들자 좋았어 마지막 됐어 링크 오 좋아 푸짐해 아주 좋아 고기 고기도 좀 만들까 고기 약간 어딨어 상급 얘네는 하나면 될거 같아 세개짜리 아니야 두개 두개짜리로 만들어볼까 한 여덟개 될려나 여섯개 여섯개 나쁘지 않네 얘는 두개가 네개짜리 이거는 두개로 만들고 네개짜리 오 뭐야 일곱개 됐어 뭐야 크리티컬 이거 뭐야 이거 제대로 터졌네 비가와서 이거 잠깐만 비가와서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횃불이다 와 횃불이다 야 잠깐만 야 이거 버려 버려 와 횃불 근데 꺼질거 같은데 그치 바로 꺼지지 여기는 그늘이잖아 여기는 되지 않을까 왜 안돼 바로 꺼져 안돼 역시 그러면 비 안올 때 비 안올 때 시간을 때우고 아침까지 날씨를 오 이상하다 365일 비가 오는건 아닐텐데 뭐지 밤에 밤엔 비가 그치겠지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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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엔 비가 그쳤어 야 이것들 야 야 뭐야 왜 안돼 뭐 이걸로는 불이 안붙는다 이거야 뭐 이걸로는 불이 안붙는다 이거야 혀 오 좋아 좋아 다 태워 다 태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비밀 불타올라라 파이어 다 타라 뒤에도 다 타고있나? 뒤에도 계속 타고있네 좋아좋아 들어가자 좋았어 방화범이라니 물 태우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가자 자 여러분 지상화 어딨는지 보세요 점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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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발사 발사 물고기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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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도 열었고 동하테르 하늘도 열었고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추고 아 저기는 했었다 저긴 한거다 저쪽만 가면 되겠다 그러게 용 없어졌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봐요 이동하나 어디? 아까 용이 이 근처였지 그러네 없어졌네 아 근데 저 칼 모양 신기하다 별의 조각 별의 조각 별의 조각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됐다 나 저거 가끔씩 있다고 사당도 있네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사당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사당도 있고 좋다 여기는 무슨 마을인가? 보세요 여러분 피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눈앞에 또 나타났지 않습니까 시후미미 시후미미래 시후미미래 제발 맨몸 아니어라 제발 맨몸만 아니게 해주세요 제발 맨몸 싸움 말구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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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맨몸 싸움이잖아 아 이번엔 장봉이야? 방패에다가 야 저거 움직이는걸 어떻게 전기를 쏜다고? 야 이거 어떻게 싸워야되냐 쟤네들 뱅글뱅글 도는거 같은데 무서워요 왜 뭐 반짝이는거 있다 화살 치사하게 나는 왜 화살 안줘 왜 이걸로 싸우라그래 활 없어 왜 아니 왜 활 없이 이런것만 주는거야 나도 뭐 수영이야 해야 되나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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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니 이런 어떻게 가라는거야 어떻게 가라는거야 왔다 드디어 왔다 일단 올라가 나도 올라가 여기 뭐지 이거? 나무화살 열매 활이 없어 활 이거만 주면 뭐해요? 활이 없잖아 아! 점프했는데 잠깐 올라가 봐 사다리같은거 없나? 대각선으로 올라가야돼 공격을 안받으려면 공격을 안받으려면 공격을 안받으려면 이렇게 올라가야돼 야 여기 싸우기 좀 어려울거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아잉 아잉 옆에 사다리는 저 2층에 있는 사다리 여기 없지않아요? 아 저기 사다리있다 아 이거 검사에요? 2층에만 봤었거든요 여기있네 근데 피가 없네 야 올라가야 야야 야 어디가 제발 좀 제발 좀 올라가라 됐다 나 진짜 미치겠네 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뭐 지들끼리 싸우게 해야되나? 난 화살이 없다고 이 새끼들아 아이 아 트레루프가 뭐야 아 능력을 쓰라구요? 뭘 못 아 올라가는 아 아 아 그거 써도 되겠구나 나 너무 나 너무 원시적으로 했네요 생각해 보니 맞네 그거 써도 되는구나 기어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네 기어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네 그래 이걸 쓰면 되나? 잡잡잡 활 활 하나 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이 위에 뛰나? 이 위에 뛰나? 어 이거 폭탄인가? 던지기 근데 거리가 안다네 또 여기 어디있어 어디있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아 올라가라고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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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져라 안 돼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맨몸 싸움 하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나한텐 기본이지 힘들군 하지 죽어라 이 자식 아이템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이템은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이템은 먹고 싶었다고요 기다려 봐 가고 싶은데 아 그래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먹으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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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잘못 눌렀다. 여기 뭐하는 곳이지? 오!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무기가 아, 장봉이랑 피하려고 했는데 아, 내 쉴드를 화살로 맞추고 떨어뜨리면 되는데 좋아, 알았어, 알았어 떨어뜨리면 되니까 어차피 물에서 수영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한 명이 활을 얻으면 바로 그냥 활 쏘는 애한테 맞춘다 예 앗 아, 이제 아,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지 아유 화살이 없네 이시코디같은 생각해볼까 화살이 없잖아 화살이 저기 있네 화살 주.. 화살 주.. 주웠나? 아니 화살 주웠나? 화살이 없어 화살이 화살이 안 닿는 건가? 머리가.. 아니 닿는 거야 안 닿는 거야 머리가 안 닿는 건가? 아이야 뭐해 뭐해 아니 그걸 왜 밀어 그걸 왜 밀고 있어 껍데기 떨어졌어 화살 안 주웠어요? 아니 방금 다섯 개 아니었어? 아니 화살 거리가 왜 안 닿았지? 아니 화살 거리가 왜 안 닿았지? 더 위쪽으로 했어야 했나? 화살 날아가는 게 안 보여가지고 다시 천천히 하고 싶은데 난 늘 얘기했잖아요 천천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채팅은 천천히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채팅이 천천히가 아니야 난 천천히 하고 싶은데 깜짝이야 이따가 이렇게 한 땅 묻는 게 딱 한 땅 묻는 게 본격적인 지점이 없네 멈추행 아씨 포설 이쪽에 잠깐 올라가보자 아씨 아! 저 어른부터 처리를 해야지 지금 아! 안 맞았어 오 씨 화살 몇 개 없는데 됐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셨다 화살이 필요한데 어? 오! 잠깐만요 여기도 화살이 있었던가?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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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주어졌어 화살, 화살. 저거 한 마리만 남았나? 올라가라니까? 아, 씨. 아, 그러네.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어, 너무 먼데? 위에 있는 녀석을 먼저 처리하자. 제발. 제발. 됐다. 넌 거기 있어. 나도 한 번 써볼까? 너에게 한 번. 복수를. 어딨어. 복수를. 복수를 한 번 더. 됐다. 됐다. 아, 드디어 깼다. 아. 침착하면 할 수 있는 걸 매번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니. 이 녀석 들고 갈까? 이 녀석. 마음에 들었어. 가자. 어떤 녀석 쓸만할 것 같애. 중등대장에 엣지. 오. 아,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지팡이 좋은 건가? 지팡이가 세 개나 있네. 토파즈 지팡이 내가 만든 거고. 제 지팡이. 사파이어. 지팡이를 잘 안 써가지고. 토파즈가 아까운데. 횃불을 버려 그냥. 그냥. 이러면 횃불 버려야지 뭐. 얼마만에 찾은 횃불인데. 이걸 또 그냥 버리네. 횃불 레어템인데. 아, 나에게 있어서 횃불은 정말 레어템인데. 횃불 너무 좋아하는데. 그니까 횃불 찾아 헤맸는데. 그쵸. 무기가 더 좋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자. 핫. 나크시 마을. 마을에. 사람은 없고. 다 몬스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몬스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몬스터들 뿐이야. 우와. 바닥에 불가살이. 자, 볼까요. 어, 눈부셔. 과연 어디에 눈물이. 맺혀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끝자락에 있단 말이야. 끝자락을 가는게 좋아. 어, 바나나. 아, 바나나 여기서 구할 수 있구나. 오, 좋은데. 드디어 새로운 과일 요리를 해볼 수 있는. 드디어 새로운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어. 리크. 행복해해. 바나나 전골은 아닐거고. 제가 갖고 있는 바나나 요리가. 파워 튀김 바나나? 그러니까 뭐. 바나나를 구우면 튀김 바나나로 나오나봐요. 이쪽인가? 동그랗게 파인데를 가야되는데. 어느 쪽일까? 해변 안쪽이 맞겠지? 과일반찬. 과일반찬이 몸에 좋은거란다. 과일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두정 부리면 안돼. 편식하면 안된다고. 와, 눈부셔. 여기 엄청 뜨거운가봐. 온도 엄청 높아. 오, 잠깐만. 그냥 구름인가? 이제 좀 보인다. 번개는 안 치겠지? 안되는데. 혹시 모르니깐. 과일전골에 밥 말아먹기 시키고 싶다고요? 왜? 왜? 안먹어. 왜? 어머, 공격하느냐. 뭐야, 바나나. 바나나 어디갔어? 내 방금 먹었나? 저 녀석도 타고 다닐 수 있나?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진짜 완전 끝자락인가? 아니, 저거 뭐야. 저 단란한 유치원 가족들은 뭐지? 저 가족들은 뭐지? 쟤네들도 사진 찍으면 되나? 오, 되네. 가족사진용으로 이렇게кую. 오, 날 알아봤어! 오! 오 쉣! 나 알아봤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쟤나에 따라가. 왜 쫓아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맞아 근데? 쟤네 다니는 길목이라서 없을 것 같은데 오 돌아온다 돌아온다 일단 확인만 하고 도망가야지 쟤네 엄청 세요 아니다 아니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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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여기 아니야 도망쳐 도망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어느 쪽이려나 아까 오는 길에 모양을 하나씩 다 봤어야 했나 오른쪽 뒤에 오른쪽 뒤에 달려가는 쪽 오른쪽 뒤에 이쪽인가 손잡이 쪽인가 손잡이 쪽인가 탁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싶다 어느 쪽이지 오씨 깜짝이야 야 나 무기도 안 들고 있는데 나타나면 어떻게 해 이걸로 때려야지 이걸로 때려야지 이걸로 때려야지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쪽인 것 같아 이거 완전 초입인데 저쪽인가 저쪽인가 저쪽인 것 같아 와 맵 멋있다 이쪽은 안 보고 올라왔으니까 이쪽은 안 보고 올라왔으니까 이쪽인 듯 뭐지 이 부서진 배 뭔가 이 구석일 것 같은데 이 위에인가 어 저거 같아 찾았다 여기네 진짜 완전 구석 쪽에 있네요 몇 번째 이야기일까 어 죽기 전이네 어쨌든 어 그거 맞나보다 그 다음 그 다음이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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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뭐랬어 젤다 아니라고 했지 그 계속 나타나는 젤다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이봐 봐봐 저럴 줄 알았어 역시 부활인 줄 알았어 맞네 역시 계속 악마를 부활시키는게 이상했다 뭐야 뭐야 없어졌어 봐봐 진짜 젤다가 아니었어 헉 어 죽는 그 장면이네 헉 헉 폐지 퐈 퐈 퐈 헉 에이 스워뉴 페이크 페이크 스파이 스파이 어 나 표준 개무서워 표현 와 표정 개무서워 표정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표정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방금 되게 공포게임 같았어 소름 돋았어 아 그래서 그 뒤로 도망치고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막 단체로 와가지고 아 이 다음에 맞네 그 다음에 여기 마왕 탄생하고 이제 저 열한 번째 찾아야 되네 자 여기 찾았으니까 이제 이쪽의 땅을 좀 열어봐야겠다 소름 돋네 방금 얼굴 너무 무서웠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이었구나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보면은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남았다 얼마 안 남았네 여섯 개 남았다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여섯 개면 이게 이쪽이었던가 아 저쪽이다 상인도 있네 여섯 개 여섯 개 정도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지상화 위주로 찾는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찾아야 하는 거고 이야기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성에 가는 게 이야기가 더 잘 들릴 수도 이해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성 안에 들어가면은 연결이 될 테니까 마요이 이 자식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날 꼬시다니 마요이 마요이 기다려 봐요 어 씨 또 놀랬네 아 저 박쥐 새끼들 저거 아 여기 내가 그때 들어가려다가 들어갔다 나온 곳인가? 아닌가? 여기 내가 구멍을 파는 곳인데 구멍을 어떻게 파는 거지? 왜 이렇게 생겼어? 정말 극한으로 파는 그 칸의 작은 구멍 어? 어? 잠깐만 화를 들고 너희들에게는 불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불타라 내려와 내려와 이 자식 죽었다 너네들 무기는 필요없어 마요이를 찾아야되는데 오 고기 좋아 마요이 마요이 어디 있을까 마요이 마요이 잘 봐야돼 하 항상 막 천장에 붙어있어 힝 하 다 부셔야봐 마요이가 보이려나 하 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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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뿌신다는데 뭐가 나오겠나? 어 여기 길있다 마요이 너 여깄지? 소리가.. 마요이 소리 들린다 마요이 여깄다 마요 여깄다 마요이 마요이 내가 널 잡으러 왔다 여기 있지 그치 잡았다 요 놈 날이 갈수록 꽁꽁 숨네 좋아 좋았어 나가자 나가자 생각보다 오래 안걸렸군 어 이쪽이 아닌데 여깄다 이 위에 지 새로운 모자를 받고 싶은데 그 친구 어디다 있더라 어때 고쳤니? 오카신아 무슨 문제 수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이 꿈쩍도 안에서 들어갈 수 없다 동굴에 있는 버섯 근처 동굴에 있는 버섯이라도 따로 가야겠어 아 아 아까 그 아 아까 그 올라가는 구멍 있던데 여기서도 바닥에서 올라가네 아까 그 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있을만한 그게 있더라고 어 어디냐 동굴 어디죠? 동굴 어디야? 아 아 반대쪽 아니아니야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아요 우린 싸우지 않아요 아 아 저 반대쪽이네 아 여깄다 여깄다 아까 보니까 천장에 이쪽인가 아니 여기 아니고 마요이 있던 천장 어디있지? 마요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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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올라갈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까 뭔가 돌 박혀있는게 심상치 않아 엇 그렇지 볼 줄 알았어 어 여기서 안 열리네 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신거죠? 어 뭐야 여기 무기도 있네 문을 부셔야 되나? 아니네 아 이게 고정이 돼있구나 쓸데없이 이거 무기를 무기를 버렸다가 죽어야 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아니 버리라고 됐어 이제 열 수 있어 이제 열 수 있어 오케이 고정돼있었어 누가 고정해놨어 덕분에 살았습니다 고쳐준다 어라 장치의 움직임이 이상하군요 아 됐다 해결 완료 됐다 자 이제 지상화 또 찾아볼게요 가자 삐빙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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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바로 있네 하나? 저거 하나인가? 오른쪽 바닥에 하나 오 크다 어 저 오른쪽 바닥 내가 했나? 한건가? 아 저거 한거네 저거 했던거야 저거 했던거야 아 저거 했던거야 저거 물고기 모양 아닌가? 아 이거 맞네 했던거야 여기서 찾아야겠네 음 음 저기서 한번 볼까? 사당? 사당 없냐 방금 뭐여? 이거는 했어 저건 한거 하나 더 어딨지? 여긴 없나? 이쪽에서 안보이나? 음 있을거면은 여기나 어? 아 저거 저거 했던거 같은데? 저건 했어 이거네 이거 저거는 이 모양이네 이거 와 멀리도 보인다 아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아닐거 같은데? 아닐거 같은데? 이쪽에 있을거 같은데? 저기가 아까 그 칼있던 데 아닌가? 그래 이쪽은 없나보다 여긴 그냥 조망대 오픈하는 조망대 오픈하는 그런 용도인거 같은데 저 저 옆 옆으로 날아가보자 저 하테르 지방 이쪽으로 해서 이쪽인가? 어 이쪽으로 해서 날아가자 어 이쪽으로 해서 날아가자 어 이쪽으로 해서 날아가자 그냥 눌렀네 와 미쳤다 조망대 조망대 조망대가 무슨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어 풍찍한데? 저 정도면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맞아 제일 높은 데 아닐까 여기서 어 저 밑에 사당있다 도너츠 뒤쪽에 사당 기억하세요 도너츠 뒤쪽 사당 와 폭풍물을 타려면은 아 거리가 안되네요 폭풍물 저거 거리가 안되네 일단 최대한 안전한 자리로 도너츠 착지를 하고 저 위까지 저 위까지 저 위까지 갑시다 끔찍하네 끔찍하다 끔찍해 행군 우리 기사 링크에게는 이 정도면 껌이지 항상 이런 훈련을 해왔을 거잖아 나름 젤다공주님의 호위무사 호위무사인데 와 여기 뭐야 산을 두 개를 건너가야되네 산을 두 개를 건너가야되네 심지어 사당도 없어 근처에 사당 하나 없어 사당이 보면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 가운데에 약간 밀집되어 있는 느낌 왜냐하면은 끝자락에까지 자유분방학이 있으면은 걸어다 있는 사람도 없고 체험을 못할까봐 야주 metre 친절한 그 스위치 제작자께서 끝자락은 걸어서 갈수있도록 아니면 다른 어? 용 저기 따 다른 무언가를 타고 날아갈수있도록 으으으우 뼥딱 오랜만이야 아 밤 되니까 바로나오네 어우 진짜 깜짝이야 잘 친절하게 타모마라는 의미로 사당은 이쪽에 안 만들어놓은 것 같아 진짜 할 말이 안 나온다 저거 추위가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되려나 뭐야 뭔 소리야 아 여우구나 어 저쪽에 사당 있다 자 사당을 들렸다 갈 것이냐 아니지 조망대를 간 다음에 사당을 가면 되지 눈앞에 있는 조망대를 먼저 가는 게 답이야 아우 이거 왜 던져 갑자기 힘자랑 뭐야 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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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도와줄까 싸움 구경 싸움 구경 개꿀잼 보코블린 같은데 저런 애들은 이런 걸로 싸워야지 이런 걸로 싸워야 무기도 타고 무기가 안 타 신기하게 어 나무도 탔어 됐어 됐어 손에 있는 무기가 안 타지 내 친구야 이게 번개였던가 나 강하군 강하다고 어 토마토 스프 운충을 채집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운충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 그래서 따끈따끈 썰렁 썰렁 정말 딱 기본을 알려주네 기본 아 가마솥이 없네 아 이 친구 좀 별론데 가마솥을 좀 주지 가마솥이 없어 가마솥이 와 진짜 올라가는 거 일이다 여기 조용히 이걸로 맞을래 이걸로 맞을래 특급 오 특급 짐승고기 아 도망간다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을 모르니 건들지 말란 말이야 나 지금 갈 길이 바쁘다고 생각보다 올라가기 쉬울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추워서 문제인 거지 괜찮네 너무 좋아 길이 가파르지 않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일자 절벽이 아니라서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점프가 더 빠른 것 같다 점프가 더 빠른 것 같다 그렇지 잘 간다 잘 간다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올라갈 수 있어 묘하게 꺾여있지만 일자가 아니라는 점 90도가 아니라는 점 눈밭의 단점이 너무 느려요 눈때문에 뭐지 조각상은 요거 이렇게 많이 깨진 것 같은 이렇게 많이 깨져있어 이게 막 지상화는 아니겠지 여기 지상화는 막 얼음을 다 녹여야지만 볼 수 있고 막 그런 끔찍한 거 아니겠지 여기 절벽에 있는 얼음을 녹여야 볼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딸기가 이렇게 추운 데서 자라네 다 왔다 다 왔다 설마 막 동굴 입구가 얼음으로 막혀 있다거나 막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겠지 좋아 이제 천천히 올라가도 되겠다 밖에 비 많이 오나요? 여기는 비 안 오는데 도착이다 라넬산 조망대 왔다 드디어 맵 지옥의 끝자락에 왔다 빠밤 빠밤 안 보이는데 여긴 없나? 여긴 없나? 없는 거 같죠? 아 이쪽은 없네 하늘섬까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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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거 아까 한 거지? 어 아까 한 거 없네 없네 여긴 없다 아까 그 사당 한 개가 다 인가봐요 아 그거 어디였을까 이거 근처였는데 왼쪽? 어디 뭐 있나요? 아 저쪽 있다 저쪽 있다 저쪽 사당 두 개예요? 어디? 이거 하나랑 어디? 안 보여 하나가 더 있어요? 오른쪽에 또 있어요? 여긴 제발 맨몸 전투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추워 죽겠는데 무슨 맨몸 전투야 날도 추운데 지카이세음의 사당 여기 어차피 다 알면은 지저했어 그래서 뿌리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뿌리랑 같은 위치니까 암흑의 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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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테리 이거 뚫고 올라가는 용인가? 이거 잘 못 올라갔잖아 일단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너를 내 머리 위로 일단 가져오고 아니 잠깐만 이쪽은 길이 없고 저쪽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혹시 뭐 있나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아까 올 때 여기 혹시 보물상자 있었나요 아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상자 없었겠지? 그냥 가자 다음 상자 여기 있네 보물상자 발견 나무와 살 지팡이를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장지팡이랑 대지팡이랑 뭔 차이지? 다 부서질 것 같긴 하지만 널 버릴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저기 올라가는 건가? 저기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올라가는 소린가? 이렇게 올라가는 소린가? 뭐지? 뭐지? 네?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오면 어떻게 나가라는 거지? 아 나갈 수 있겠다 저거 벽 벽 올리면 되겠네 벽 벽 이리와 됐네 아이고 여기서 싱거 한번 다 해볼까? 아이고 됐어 됐어 엄청 쉽네 이지 이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다음 아까 그 어느 쪽이었어요? 다시 조망대에서 뛰어내려야겠네 오른쪽? 조망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어요? 마요이 마요이 마요이는 못 참지 마요이는 가야지 아 여기 동굴 되게 크다 마요이 쩌있다 마요이만 데리고 간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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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나이스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나이스 그렇구나 기준 이런 소리 깜짝 놀랬네 나이스 나이스 버바난 나이스 뭔가 심상치않아 자잘한 몬스터는 다 제쳐두고 궁금하니까 일단 가봐야지 보석은 다 캐면서 갔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몬스터만 가득하네 그저 몬스터 받쳤다 아 미안하지만 난 너랑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단다 보석만 가지고 나갈거거든 뭐거든 오지마 아 오지마 그냥 잡은거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었지 생각해보니 여기로 돌아가서 워프하면 되죠 잠시만요 이거 원래 저작권이 들어갈텐데 이거 녹화중이라서 잠시 끝나고 틀도록 할게요 보니깐 영상 도네이션을 끊은걸 깜빡했네 보니깐 영상 도네이션을 끊은걸 깜빡했네 미안 젤 다 좀만 참아봐 게임중에는 영상 도네이션을 안받아서 아 아 추리가드 이거 먹는건 좀 아깝지만 어? 근데 여기 맞아? 아니 일로 오면 안되는데 일로 왔네 여기서 가야되는데 나 왜 일로 왔지? 저쪽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이 아니었다 이쪽이 아니었다 자 오른쪽이라고 했죠? 일단 올라갑니다 여길 기준으로 아까 왼쪽이였으니까 여길 기준으로 오른쪽? 어디지? 어디일까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간 거 기준으로 오른쪽? 빨간 거 기준으로 오른쪽인가? 너무 위에인가? 지금? 어디 있지? 이쪽이 맞나? 빨간 거 기준으로 오른쪽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저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더 가자는 건가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게 오른쪽? 여기 왼쪽 아 저기 있다 갑자기 지도를 끄니까 보이네 저기 있네 저기 저쪽이었어 왜 여기서 멈추고 그래 거기 거기네 하늘선 올라갔던 그 자리네 뒤쪽에 사장이 있었구나 아닌가? 여기 그쪽이 아닌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니네 하긴 이쪽이 거기 일리가 없지 뭐야? 무슨 마을 하테노 마을 여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 사당 사당 센서 아 진짜 게임을 몇 시간이나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발견하고 하긴 사당 아직 많이 남았어 사당 아직 한 50개 남았으려나? 내 지금 몇 개 찾았지? 왜 안 뜨지? 50개 찾았네 진짜 딱 딱 50개 찾았네 그러니까 100 102개 남았네 아직 한참 남았네 102개나 남았네 건져 올리는 형태? 건져 올리는 형태? 뭔가 물레방아가 있는데 부스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무술이 저 안에 뭐야 뭐야 로또야? 뭐야 이거 로또야 뭐야 이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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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서 돌리는 건가 보다 아하 물레방아 돌리는 거 맞네 물레방아 지금 맞나 보다 아니 아니야 저렇게 묻히면 안 되지 제일 잠깐만 에너지는 어딨지? 에너지를 연결시키라는 건가? 그래야 돌아갈 텐데 그래 여기 연결시켜야 돼 잠깐만요 이거 빼고 뭐 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이게 여기 연결되면 돌아간단 말이야 구슬을 퍼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 구슬을 퍼올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 따가지곤 안 돼 이건 두 개를 붙여야 돼 구슬이 안 퍼지나? 구슬이 안 퍼질 텐데 구슬이 안 퍼질 텐데 구슬이 안 퍼질 텐데 이걸로는 구슬에 안 퍼질 텐데 어 잠깐만 저거 걸릴텐데 저기 어 가까워 컴백 컴백 돌아오렴 돌아오고 있는거니? 왜이렇게 느려 더 돌아와 더 돌아와 내가 맞어 내가 맞어 아니 아예 떨어졌네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거를 퍽 약간 포올리기 좋게 이렇게 붙여야되는게 맞지않을까 아 반대로 해야되는데 기다려봐 이거를 퍼가야되니까 아 뒤로 좀 나와줄래 올라와줄래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건가? 아니지 아이 나 정말 Guy 그럴 듯하긴한데 될지 모르겠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100! 웃으러 왔지 빽 빽 빽 빽 빽 두드레인지ён 백스 잠깐만 잠깐만 구슬 비켜 구슬 비켜 일로와봐 일로와봐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어 구슬 사이에 상자? 구슬 사이에 상자가 있다고요? 어디? 안 잡히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에 상자가 있다고? 어 꼈어 밖에 있다고요? 오지? 오지 말하는거야? 위에 올라갔다는건가요? 아 여깄네 여깄네 아 똑같이 하얀색이라 못봤네 거기 있었네 아 눈앞에 있었네 아 이거 아 이정도면 이걸 버리 필요할때 쓰면 되지 버려 다시 어디갔어? 어디갔어? 네모난거 하나 어딨어? 아 여깄네 이리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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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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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릿속에 있는대로 되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퍼질 것 같은데 팍 이거를 여기다가 됐어 퍼올리세요 퍼올리세요 포크레인처럼 퍼올리세요 하나정도는 올라가겠지 아니 부서졌어 이게 무슨일이야 아 아 빠지 빠지 아니 이게 부서졌어 저 위에 걸리지 않나 부서졌다 왜 그 정도는 원래대로 안 돌아오지 안 돼 안 돼 저거 돌려줘 저거 돌려줘 저거 돌려줘 저거 돌려 돌려주세요 아 그럴싸했는데 아쉽다 아 저거 다시 갖고 와야되네 이쪽에도 올라가는데 있던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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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이걸로 안 퍼진다면 이걸로 안 퍼진다면 아 뭔가 그럴싸했는데 완전히 90도로 세워볼까 90도로 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반쪼가리 어디갔어 아니 그래서 반쪼가리 어디갔어 어 여자가 반 뭐야 두개 어디갔어 어잉 어 아까 위에갔어 위에가 가서 내리고 온게 이건데 두개로 해보죠 그렇게가 안된다면 이렇게 해봐야지 하나정도는 뭐 걸리겠지 하나정도는 걸리겠지 진짜 한개 걸리네 하나정도는 걸리겠지 했는데 진짜 한개 걸리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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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 정도면 내가 올라타는게 맞지 않나 싶다 좋아 내가 올라타서 공을 가져온다 그냥 자동으로 퍼올리기보단 내가 올라탄다 아야 자 내가 올라탈게요 올라탈 수 있으려나 여기 못 올라갈텐데 아 제발 제발 아니야 제발 찌짐이 그만 당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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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공에 붙이라고? 아 그래 그래도 아 어차피 위에서 부서지니까 그래도 되겠다 나는 자연스럽게 공이 굴러가는걸 원했지만 그냥 붙이는게 맞아 붙이지 뭐 내려오지 않을래? 안 내려올거니? 다른 애로 다른 애 또 어딨어 아 저기 또 그냥 붙이자 난 자연스럽게 공이 막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못하나 그렇게 안되나 어차피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아 어 근데 저 공 반대로 붙이면 안 떨어지려나 일단 올라가자 다른 공에 걸려서 떨어질까봐 아 요구 요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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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됐다 성공했다 성공했으면 됐다 마침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올라가는 거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약하네요 생각보다 약해 그냥 아예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나봐요 그냥 상자를 붙였어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오 여기 가마솥도 있고 좋네 역시 마을이야 누굴 찾아가야 오 마을 예쁘다 집안에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촌장이다 오 뭐야 한 번에 찾았네 하테노 마을의 전원적인 분위기를 다 망가뜨렸거든요 벤트에스트의 디자이너가 버린 짓이라고 이렇게 쥐를 주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아 바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아니던가 이 사람이 아니던가 이 사람이 아니던가 안녕하세요 사고노 패션 사고노 패션 뭔가 옷감 이런거 옷감 이런거 옷감이 발달된 곳인가 봐 어서 오십쇼 염색 아 여긴 염색하는 곳 패러세일 이렇게 아 이거 위에 그림 바꾸는 거네 이렇게 패러세일 교 아니 패러세일 교체해보자 패러세일 교체해보자 패러세일 교체해보자 패러세일 교체해보자 패러세일 교체해보자 아 마신 어 말얼굴하자 말얼굴 이제 이제 이거 쓰면 말얼굴 그려지는거야 오 오 오 난 세팅하고 짜라라 다녀오셔 어디가 아 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거야 오 오 오케이 그래서 사당센서 누구야 사당센서 여긴 아닌거 같군 여긴 상점 같은데 뭐지 버터다 버터도 있네 여긴가 당신이 어 소피네 들어가실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고노씨의 신작을 보고싶었대 옷 되게 특이하다 한장 져주세요 저요 저요 셋이 못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게 목장 조사하는 연구소 아 연구소에 가면 되나 연구소에 가면 되나 연구소가 있다는데 전 포기 안했으니까 드려보내주세요 드려보내주세요 그럼 들어가면 됩니까 오 오 당신인가요 아니구나 오 모자 되게 이쁘다 세계적인 사고노 아 본인 스스로 자아도 취하고 있었네 패션에 대해선 패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 있군요 모자 얼마나 예뻐 사고노 브랜드 내가 바로 이말에 익센트리한 유행의 발상지로 바꾼 장본이에요 사노고 해트 모자 이쁘게 생겼는데 럭셔리한 커브와 익센트리한 뭐야 퍼펙트 하죠 파는게 아니에요 인정한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정했다고요 하이랄제일의 멋진 시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에게 그게 바로 나 뭐지 뭐가 하이랄제일의 멋진 시티입니까 이곳을 그런 마을로 만든 기억은 없습니다 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언니 미안 자고노씨 마을에 이상한 조형물을 두는건 그만두면 안될까요 야채가 잘 자라려면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조형물 때문에 밤에도 밝아서 야채들이 제대로 자다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게 조형물이었구나 저게 조명이었구나 여보 여보 진정해 우선 대화를 이 마을을 지킬 의무가 있어 마을을 지킨다고? 기싸움하는데 둘이 마을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하죠 어느 쪽이 더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뭐야 갑자기 촌장선거? 좋습니다 촌장선거 운영을 부탁해요 에이 에이 나니 갑자기 뜬금없이 촌장선거 하네 서브 퀘스트인데 이거 당신은 당연히 중립입니다 전 이 마을에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중립 리드파에게 버섯을 건네줄 생각이에요 사고노 이제 가봐야 해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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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도와줄 생각 없는데 왜 마음대로 난 도와줄 생각 없는데 왜 마음대로 아니 여덟명을 찾아서 줘야돼? 아니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아니 자기 마음대로 나 연구소 갈거야 연구소 사당센서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이거 무슨 일이야? 집 짓는거 어디가 연구소일까? 여긴 그냥 일반집인데 어 여긴가봐 여긴가 보다 왠지 그럴거 같애 센서를 내 놓아라 센서주세요 센서 어 사람이 어 어 젤다의 오 여기 젤다 집이였어? 뭐야 젤다의 일기 재앙후 부흥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 답을 찾아 하이랄 각지를 도는 여행에 나섰다 붕괴한 건물과 사라진 마을 피해는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모습은 모습을 두 눈에 새기고 목소리를 귀로 들은 나는 확신했다 그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다 강한 의지를 가진 그들이야말로 하이랄의 재산 내가 해야 할 일은 백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하이랄 부흥의 일환으로 하티노 마을에 학교를 설립했다 오 이곳은 하일리아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풍부한 토지가 펼쳐진 마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배움터로 삼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소에 시몬을 선생님으로 영입했다 오랜 시간 푸루아의 조수였기에 안심할 수 있다 아무리 개성이 강한 아이가 있어도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당분간 나도 학교에 다니며 학생들을 지켜볼 생각이다 학교를 짓는 일은 허드슨 건설 허드슨씨의 스승인 볼슨씨에게 부탁했다 여행을 떠나는 그에게도 하티노 마을에서 하는 마지막 일이기에 감회가 깊은 듯하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조금은 어둡지만 습도와 온도가 적당히 쾌적하다 오 비밀의 방이 있다고? 혼자 집중해서 일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 시작은 순조로운 듯 했지만 학교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교사가 부족하다 시몬이 찾고는 있지만 좀처럼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교사에게는 지식과 교양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고 지키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일 아이들을 이끄는 것은 곧 나라를 이끄는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사람이 마을에 찾아와서 교사가 되어주길 바란다 오! 비밀의 방이 있다고? 비밀의 방이 있다고? 아 이 말도 아직 못찾았는데 넌 어디있니? 나 너 아직도 못찾았는데 비밀의 방이 어디있을까 젤다 젤다 여기 비밀의 방이 있을만한 곳이 없는데 오 잠자기 젤다의 침대에 잘 수가 있네 뭐 사용을 안한 곳도 없고 그냥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 테고 뭐 사용을 안한 것도 없고 그냥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 테고 흑 지붕 위로 올라가 볼까 비밀의 방은 도대체 뭐고 시몬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몬? 저거 우물 안쪽인가? 우물 안으로 내려가 어? 아 우리 창고구나 보통은 우물 안에 방을 만들어 놓기 마련이라 흑 맞네 여기네 비밀의 방 발견! 낡은 머리장식 두명꽃샷 젤다의 일기 재앙은 물러갔으나 재앙의 흔적은 남아있다 부흥 계획을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산더미 같다 각질을 조사할 때도 링크는 후위로 따라와 주었다 덕분에 그의 옷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연걸의 옷을 맞췄다 가능하다면 그가 놀라는 얼굴이 보고 싶다 듣기지 않도록 왕자의 방에 숨겨두자 촉대가 열쇠라는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겠지만 촉대 뭐야? 뭐? 옷을 만들어 놨어 공주? 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어쨌든 옷을 입으려면 성에 가야되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시몬이란 잔은 어디있는데 학교에 가면 있으려나? 여기 학교가 어디있는데 위험한데? 어? 젤다 선생님 학교 어디야? 학교가 어디있는지 알려주면 안될까? 다른 선생님을 보고싶어서 학교가 어디있는지 알려주면 안될까? 학교가 어디있는지 알려주면 안될까? 어? 저기있다 정성껏 키우고있는 야채다 함부로 가져가는건 그만두자 자 싹다 뽑아가려고 했는데 도와드릴까요? 뽑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패션 때문에 온 거 아닌데 야채 때문에 둘 다 아니야 아니야 다리 언덕이 연구소? 잠깐만 잠깐만 연구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언덕이 연구소? 닥 잡아라 닥 잡아라 알라 왔다 알라 왔다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이것들 봐라 야야야야 야야야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어디 갔어? 때렸다고 바로 친구들을 불러버리네 당황스럽네 미안하다 알 좀 줬으면 했어 당황스럽네 나무대걸레 학교 근처 밭을 정비하는 일 오 하이랄 버섯을 건넨다? 아니야 아니야 일단 그냥 아니야 버섯을 일단 건네 젊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마을이 어 그래 한 명은 줘야지 연구소를 가야 되는 거야 왜 시몬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학교 가는 게 맞나? 선생님은 여기 계시나? 와 학교 귀엽다 학교라기보다 약간 놀이방 같은데 당신이 시몬이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다님은 여기 없어요 행방불명 되셨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역사에 대해 가르친다고? 1층 교실로 와달라고? 이런 건 종이 안 쳐지는구나 자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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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어디까 아까 동쪽의 동쪽 언덕의 연구소라 그랬는데 언덕이 없는데 언덕이 어디라는 거야 여긴 좀 여긴 좀 잘 모르겠네 이 사당센서 이 사당센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 마을에 오면 얻을 수 있다는 말만 들었어가지고 이정표 이런 거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맞물상 마을 지도 이런 거 없나? 이쪽으로 나가볼까? 아 센스만 얻고 싶은데 진짜 마을 마을 서브 퀘스트 안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미남이잖아 괜찮다면 이걸 받아주세요 어 뭐야 알줬어 어머 또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버섯 줄게요 하지만 패션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패스트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하고 있네 여긴 둘 다 집 저긴 젤다의 집 여기는 깃발 그쵸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하나 더 해야되나? 조슈아 아 한 번 더 해야되나 보다 이걸 한 번 더 해야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갑시다 일단 그럼 그냥 가고 맵 다 열었나? 위에 양쪽에 하나씩 좋았어 양쪽에 하나씩만 열고 이 여섯 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 곳인가 뭘 안 찾은 거지? 안 보이던데 여기에 두 개 저기 두 개라고 치면 두 개두 개라고 치면 네 개밖에 안 되는데 두 개두 개라고 치면 네 개밖에 안 되는데 뭐야 깜짝이야 나 쫓아오는 줄 알았잖아 나 쫓아오는 줄 알았잖아 굴러가서 편하겠다 굴러가서 편하겠다 날씨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 그것도 있나? 오 저 하늘에 저거 뭐야? 저게 뭐야? 하늘에 저 네모난 큐브는 뭐지? 아니 저 녀석 찾았다 찾았다 이 녀석 거기 있었구나 보쿠블린 모자 지겨웠는데 이제 새 으응 짜자자 이 자식 뭐야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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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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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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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찾았다 찾았다 안그래도 널 만나고 싶었어 어디있나 했다 아 뭔가 전에 만났을때랑 좀 느낌이 다른데 뭐지 다른앤데? 뭐야 보물이랑 교환한데 뭐야 얜 누구야? 아니구나 아 모자 쓰고 있어서 몰랐네 다른애가 다른애인 줄 알았는데 다 줘 다 줘 다 줘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이번엔 뭘 줄여나 이 위에 있는 정령의 상이 줘 줘 줘 줘 줘 줘 줘 한꺼번에 먹는 편이 더 사토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다음에 몇개 갖다 주면 돼? 교환하자 모리블린 마스크? 그게 뭐야 일단 보여줘 뭐 아니 보여주라고 보여주라고 제품을 보여줘야 살거 아냐 아 이건가? 이..이건가 이거? 마스크? 저 이상한 개미앓기처럼 생긴거? 울꺼? 감각이야 아직 부족해 아 맞네 뭐야 이번에 마유이의 기척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뭐지? 이게 뭘까? 이거 누구 발톱이니? 이 정도면 누구 발톱인데? 뭐지? 잠깐만 써볼까? 야 움직일때마다 코 흔들려 움직일때마다 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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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살짝씩 흔들리는데 교환하자 더 뭐 주는거야? 어 발톱? 아 이런거 그거뿐이야? 그거 말고 아니야 아니야 다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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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생각좀 해볼게 아 나 저거 갖고싶은데 얘가 그거 말 안해 어떤 보물인데? 아휴 아휴 어떤 보물인데? 아니야 안준다 안준다 얘도 똑같이 돼지소리내는데? 일단 쭉 가죠 어 머리가 뭔가 옆으로 있는 귀가 없으니까 이상한데? 뭔가 좀 어색한데? 저리 가 걸어 저깄다 발견 조망대 발견 어 저기 저기 그것도 발견 사당도 발견 어 그리고 지상화 발견 잠깐만 저 암석 위에 지상화 그려져 있는데? 정령의 상이 좀 탐나는데 저 멀리서 볼 때 이 위쪽에서 보였거든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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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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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화잖아 46개가 있어야 정령의 모자를 얻을 수 있다고요? 빡세네 모으는 것도 빡세네 우와 저거 또 뭐야 저거 하늘섬 되게 모양 특이하게 생긴 애들 많다 찾았다 과연 여기 무슨 이야기가 발톱 다음이 어 린크 어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앞에 내용 보지 못한 내용 저거 그거 아니야? 아 어 어 프롤로그 때 나왔던거 어 이거 설마 첫번째인가? 아닌데 아니요 엔딩은 오늘 안에 못볼거같아요 스토리만 좀 보고 싸워야지 엔딩 나올거같아요 어 설마 이게 첫번째인가? 마스터 소드 아 이거 그 시간이 신전에서 젤다랑 연결되었던 그 타이밍 아 이거 아 아 아 아 이제 막 첫모험 시작했을 때 아 아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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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오 오 저 마스터소드로 봉인하는건가보다 그치 저게 파마의 권미니까 사람이 될 수..뭔 소리지? 용이 된 자는 안된다 하늘에 있는 용 저를 찾아주세요 하늘에 있는 용을 진짜 한번 봐야겠는데 아 왜 안되겠다 모자 갈아 끼워야지 왜 안되겠네 집중 안되세요 분위기 깨네 이거 완전 진지하게 보고 있었는데 몰입이 다 깨지네 설마 운다 쟤 머리에 꽂혀있어 그 마스터소드가 머리에 꽂혀있어 마지막 눈물 저 눈물 떨어졌다 오 뭐야 아직 시간을 찐넘는 마스터소드 오 이건 다음 이야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 남았어 뭘까 저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거 같아 저 용의 눈물 마지막이야 다음 이야기는 아닌거 같은데 다음 이야기는 아닌거 같은데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닐수도 있어 아닌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가서 봐야되나 용도 금발이라서 심상치 않은데 젤다가 용이 되어버리고 되어있는건 아니겠지 저 젤다 껍데기를 하고 있는 나쁜 놈이 다섯개 남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야 선택하는거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이잖아 왼쪽이잖아 왼쪽이냐 왼쪽이냐 월드 cred 능력쓰면 되는거 아냐? 불러라 빨리좀 아 빨리좀 아 빨리좀 빨리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아 이거 참 빨리 들어가라고 아 됐다 간을 보네 간을 보네 이걸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는 또 어떤 돌리면 뭐가 나오나 아 아 아 어 어 뭐야 상자가 나왔네 아 대검이야 싸움을 안하니까 아 이거 하나 버릴까 대지팡이 장지팡이 장지팡이 버려 마법 잘 안쓰는데 오 뭐야 어쩌다보니 찾았네 공간을 찾았어 돌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돌려봐야겠다 이거 돌리고 나서 그거 하는 건가 본데 아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그거 하는 거네 로프 세 바퀴 돌리고 반대로 돌려야 되나 이러면 돌아가나 아 돌아가네 아 돌아가네 아 잠깐 이러면 반대로 돌려야 돼 돌아오는 걸 생각해서 돌려야 돼 돌아오는 걸 생각해서 돌려야 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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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드리기 돌아가는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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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답답해라 쉽네. 쉬워. 이건 진짜 쉽다. 기도하러 갔다와도 되겠군. 도망대 갔다가 근처에 지상화 또 있는지 보고 대륙을 하나 더 거슬러 가야겠네. 그러면 될 듯. 몰입감을 깨버리는 이 이걸 계속 쓰고 있어야 하나. 저기 근데 사당 신기하게 생겼네. 제발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싸울 생각이 없단다. 날 내버려 두지 않을래. 약간 그거 같다. 되게 아마존에 있는 사원 같아. 뱀의 머리인가 이거? 왠지 코르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용 머리가 잔뜩 있는데? 뱀이 아니라 용이구나. 오 이거 뭐야. 뭘 또 고쳐줘야 되나 본데. 안 움직여. 또 뱀는군요. 그래 저번에도 봤는데 여기 또 고치러 왔네. 작동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곳은 전혀 없어요. 은채 어딘가가 망가진 것 같다고? 올라가서 보라 이거지? 올라가서 올라가서 확인하라. 이 소리인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나? 야 수영할 때 수영할 때 보여요? 이 주둥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어머 이거 뭐야? 자 보자. 이거를? 이걸 여기 붙여서 쓰라는 건가? 붙여서 쓰라는 건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 흡! 얘가 이런 걸로 움직이나? 이런 걸로 움직일 만큼 가벼운 애는 아닌 것 같은데. 흡! 오오오오오오오오! 흡! 오 저렇게 날아가기도 하는구나. 이걸 치워야 되는구나. 너를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어어! 야야 이거 못 타냐 이거? 아씨 망했는데? 아 이거 그물 못 올라갈텐데? 아 올라가지네? 로켓트가 있었어요? 얘는? 없었죠? 얜 그냥 치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이런 걸 입구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여기 출구에다가 누가 이런 걸 뚜껑이? 뻥! 뚜껑이 뻥 열려... 더 멀리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됐어. 저 멀리도 4당 있네? 됐어. 다 고쳤어. 내가 고쳤어. 아니 날개도 있는 애가 날아서 확인하면 되는데 왜? 날지 못하는 독수리인가? 날아서 확인하면 되잖아. 아 나... 그래 그래. 자기가 이렇게 날아가서 무슨 문제지? 이렇게 보면 되는걸. 기술자가... 부실한데 실력이... 뭐만 하면 다 주인공이 이래야지. 근데 또 주인공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은 잘 안 죽지? 주인공은 안 죽지. 죽어도 부활하잖아. 주인공 법칙이지. 보자... 어 큐브가 요쪽 상공에 있네. 코 움직이는 거 봐. 왜 이렇게 웃기지? 희말이 없이? 희말이 없이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하이랄 대삼님. 그렇지. 하늘까지. 그렇지. 자 보자. 아까 봤던 거 말고. 이거 하늘 맵에서 좀 볼까요? 하늘에서 좀 보자. 이거 꿀꿀꿀 거리네. 아까 봤던 게. 검. 검. 검이었구나. 검의 끝자락이었네. 그래서 그랬구나. 모양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에 새겨진 모양만 보고 했는데. 검 모양이었어. 10uccione이 또院 허스 hostage. 검 Catholics. 여기서 한번 보이나? 검이 여기서 보이나? 아 저기 있네. 저... 조그만하게 있네. 검. 너무 작다 내려가면서 봐야겠다 전체적으로 너무 작게 보여서 안되겠다 이쪽이고 저쪽에 어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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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 있다 저기 하나 발견 자 악 다음에 저기는 악 저기는 처음에 보고 가자 저쪽에 있다 상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마 저기를 상대로 계속 뛰었어도 못 갔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위치를 어디에 착지를 해야 되냐 이쪽에 착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당 있다 사당을 갔다가 가면 되겠다 가자 와 저거 뭐야 저 검은색 저거 뭐지 저 검은 연기는 뭐지 도끼는 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 검은 건 뭐야 와 여기가 어느 방향이야 마코레섬 마코레섬 이 근처는 여기네 이 안에네 이 안쪽이네 설마 저 안에 하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끔찍한데 아 설마 저 안에 있는 거 아니겠지 나머지 왠지 있을 것 같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 하나 정도는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왠지 있을 빌인데 사막에서도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 사막 안에서도 그 고생을 했는데 어 뭐야 여긴 설마 저 옆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 지저에서 사용했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오 벽 오 라이트다 야 너 머리에서 나는 소리가 몬스터 소리라서 자꾸 흠칫흠칫하네 그 전에 거보다 더 흠칫흠칫하네 움직이는 거 아니지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거 아니지 미로 찾기인가 옿 무슨 소리야 아 얘 움직이는구나 얘네 뭐있는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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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야광서 욕 필요없는 야광서 잘 쓰지도 않는 어렵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 텐데 설마 이 어둠에서 몬스터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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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우 오 눈뽕 레이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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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찾기 맞나본데? 58 58 미루찾기 맞나봐요 오오 오오 아 답답해가지고 걸어다니기 답답해서 아 답답하네 찾았다 아 요새 아까 내가 들어온데잖아 찾았다가 아니라 뭐야 한 바퀴 돌았네 저쪽에 길 없었죠 여기 막혀있었지 이쪽은 한 바퀴로 돌았는데 이쪽이 여기 오우야 안에 들어가면 힘들겠다 저 안에 들어가면 힘들겠어 저 안에 들어가면 힘들겠어 길이 어딜까 여기는 아까 왔던데 여기서 박스를 찾았고 그치 길은 없었고 어지러워 왜 어두워서 잘 안보여요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뭔가 불빛이 빛나는데 뭐지 이 밑에 오 오 잠깐만 백 백 백 백 overdue 백 무 열쇠가 있음 뭐해? 문을 못 찾았는데? 난 지금 눈에 보이는대로 가는 중이라 거긴 아니고?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데? 그냥 꽃을 쏘면서 갈까? 오히려 더... 아 여기도 있다 오히려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이거 네모니 아 위에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공간 있어 보이는데 아냐 위에 아냐 조명꽃이 나으려나? 하긴 조명꽃이 비춰주면 좋지 조명꽃 넘치네 이러면 더 잘 보이지 아냐 갔던 길에 계속 쓰면은 훨씬 잘 보이니까 아 오 저 위에도 뭐 있네 이쪽으로 살까? 오! 잠깐만 이 위엔 뭐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 같은데? 올라갈 수 있는 공간 같은데? 활 우와 30짜리야 당연히 이런 거 버려야지 이런데는 못 올라가고 대충 희미하게 불빛이라도 있으니까 좋다 갔던 곳이라도 일단 다 해보자 갔던 곳이라도 일단 다 해보자 아 그냥 쌍 그냥 맨 벽이네 어? 근데 이 벽 왜 이렇게 화내 이거 하늘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런가? 하늘에서 빛이 들어와서 그런가? 다 뚫었나? 어 이쪽 이쪽은 들어오는 길이잖아 그치? 아직 더 찾아야돼 어? 잠깐만 그냥 이 아니지 문을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됐다 상자가 하나 더 있나? 왠지 그냥 상자 더 있을 것 같은데? 짜자자자잔 야 저 안에 지저에서 다닌 것처럼 계속 그렇게 다녀야되는데 지저는 심지어 꽃이라도 피어있지 저 안엔 꽃이 피어있을까? 쓰읍 비가 오네 하아 아 여기서 어디서 보면 이렇게 보이느 し percent 저 안에 들어가지 말고 일단 발견했던 지역부터 가져 여기 한 요.. 여기거든 어 뭐야 갔던 곳이잖아 씨 아우 윈즈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이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조망대 갔다가 아니 여기 조망대란다 저기 저 안에 들어갈까? 저 안에 날아서 들어가도 되나? 좀 무서운데 나 저기 좀 무서운데 괜찮으려나? 들어가는 길은 오 저 안에 사당 보인다 사당 있다 저기 뭐야 죽은 거야? 어? 뭐지? 아 걸어서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라면 굳이 저기 먼저 안 들어가 봐서 되긴 한데 위치를 모르니 알 수가 있나 맵을 보면 여기 하나쯤 있을 법한데 여기 하나랑 여기 두 개 있나? 여기 오픈이나 하러 갈까요? 여길 열러 갈까? 여기 다 여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개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 어두운 곳은 다음에 여행을 하고 맵을 모두 오픈하는 걸 난 이거 생각보다 금방 금방 진료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할지 몰랐다 진짜 잠깐만 여기 아니야 여기가 거기구나 자 위치가 넘어가야 되니까 아 여기서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가자 위쪽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선에 하나 있거나 왠지 있을 것 같아 한 두 개 더 찾아볼게요 어차피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저기 있네 저게 저쪽에 있는 저쪽에도 그거 사당이 있다 내일은 디아포화 한다고요? 디아포화 할 거였으면 젤다 시작도 안 했어요 디아블로 시작할 거였으면 아니 저 사당 저쪽이 마지막 눈물 위치고 저 위에 사당 안 갔던 것 같은데 요 요 요 요 요 요 요쪽에 사당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오 여기 해골 모양 있다 여기 해골 모양 있다 중간에 신기한 연못이 되게 많아 은근히 아 너네는 이제 나약해 필요 없어 어 저기 별의 조각 떨어졌다 별의 조각 주우러 가 아 그리고 몰랐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그 간판 잡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안 잡고 있겠 아이고 안 잡고 있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 야 이거 방향이 애매하네 이렇게 하면 도정이 되려나 묘하게 안 넘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앞으로 어때 손 놔볼래 손을 떼봐 됐다 서 서 있어 어때 됐지 물총이 넌 천재야 이 틈에 간판을 고정시키렴 아니 다들 이렇게 막 붙잡고 있길래 뭔가 했지 고정했다 멋져 이건 담내품이야 돈 준다 이제 모든 친구들을 다 도시락도 준대 대박 4개짜리 5개인가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주니 해저 퀘스트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전에 그냥 파밍하다가 막 이렇게 받치고 있길래 혹시 이거 여기 붙일 수 있나 해서 막 하다가 그냥 세우다가 내가 막 클릭을 해봤어 근데 갑자기 뭐야 되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 퀘스트는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였구나 저 친구들이 손을 놓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던 거야 계속 저기 붙잡고 있어서 내가 막 사장님한테 돈 더 주라 해라 그랬잖아 이야 별의 조각이 저쪽 사당에 떨어졌네 달려 달려 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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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찍어야지 울드레콘 울드레콘 와씨 저거 뭐야? 쟤도 싸우는 앤가? 쟤도 몬스터 같애 개쎄 보이는데? 찍히는 거 보면은 엄청 센 녀석 같애요 무서워 지저에서 나오잖아 지저에서 나온 녀석들의 데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 날라다니는 용이랑 다른 애일 거야 분명히 지저에서 나온 녀석들의 오 개쩐다 근데 디아블로에서 나올 것 같은 한번 공격을 해보라고? 거리도 안 달 것 같은데? 너 되게 길다 어 뭐지? 발견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비늘 아 아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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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채집하는 덴가? 야 저리가 응 각질 떼주는 거였어 각질 떼주는 거 맞긴 하네 어 각질 떼주는 거야 별의 조각 덕분에 찾았다 어 잠깐 한창 거워서 창문 좀 열게요 들어가자구 저거 눈에 보이면은 한 대씩 계속 때려야겠다 스크랩 빌드 주는 거 같긴 하네 스크랩 빌드 주는 거 같은데 전투의 가르침과 습격의 기술 아 이런 거 좀 싸우기 귀찮은데 습격 같은 게 아 저 무기 무기 두 개 든 친구가 짜증나 저기 눈치채지 못하게 오 등을 찔러라 등 공격하면 된다는 거네요 등 공격하면 된다는 거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암살 암살을 즐기기 때문에 잠입하고 암살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가까이 갔네 너무 가까이 갔어 그냥 때릴 걸 무기 사거리를 너무 짧은 걸 들었나 파살로 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 무기 긴 걸로 할게요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다 너무 무기가 짧아 아니 무기가 짧아 차라리 차라리 그냥 활 쏘는 게 낫겠다 무기 무기 사거리가 너무 짧아 그냥 습격하라 그러니깐 여기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이건 또 안 돼? 아 또 꼼수는 못 쓰게 해 놨네 뭔데? 거리가 저 정도도 안 돼? 뭐지? 등 뒤로 돌아가 공격했잖아 뭐지? 등 뒤로 돌아가 공격했잖아 저 정도 거리까지 뭐지? 뭔데? 뭔데? 뒤잖아 설마 이 무기가 아니면 안 맞는다는 거 아니겠지? 더 가까이 가라고? 더 가까이 가라고? 공격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돌아보는데? 그냥 돌아보는데? 완전히 뒤에서 가야 되나? 완전히 뒤에서 가야 되나? 아니 저것도 뒤지 저것도 뒷면이지 아니 얼마만큼의 정확한 각도로 완전히 저 등 뒤로 가야 되나? 구멍도 대각선으로 파져 있는데 어떡해 광어로 Father Take a look 그것도анию 오 une 잘 못 눌렀다 아 저렇게 뜨는구나 Y를 눌렀다가 점프 눌렀어 내가 깜짝 놀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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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오케이 알았어요 어 진짜요? 아 들켰네 그러게요 그냥 때리면 되지 않나 이거 알려줄 거였으면 진작에 알려줬어야 했어 그 약간 사당 순서가 저걸 만약에 사용을 하게 할 거였으면 확실히 와이 와이 아 이걸 반응 속도가 아니 이것도 반속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싸우면 안 돼 나 뜨자마자 눌렀는데 예민하네 아 들켰다 달리지 말자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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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달리지 말자 달리지 말자 이제 몇 번을 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어 이거 없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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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 이제 구멍 장착 하트 향기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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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예민한 거 봐라 시야 시야 바로 아니 이번엔 아니 이번 아니 이번엔 습격도 안 떴는데 아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 저게 오래 있는 거야? 가자마자 때려야 되나? 알겠어요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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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해 그만 좀 아니에요 천천히 가면 되지 괜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천천히 가면 되는 거 괜히 마음이 급해가지고 ㅋ 아니요 이게 옆에서 가지 말고 그러는데 이게 조정이 아니 이거 이거 직접 하셔야지 이거 가운데로 가다 보면은 그게 뒤에 오래 있다니까요 그럼 또 오래.. 아니 왜 습격 그냥 안 하면 안 돼? 습격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굳이 해야 돼 그래 이번에 그럼 진짜 완전히 정 가운데로 해서 갈게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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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이렇게 되는데 좀 가운데로 해서 갈아해서 갔는데 도대체 머리를 뽑으면 안 돼요 그냥 쟤 머리 자꾸 이렇게 뽑으면 안 돼? 야 누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를 쟤를 계속 저렇게 둬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기술이다 쓸데없는 기술이야 아니 가끔 내가 이렇게 사당을 오래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이씨 와이 안 떴어 너무 빨리 했어 어려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느정도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와이가 떴는데 와이 뜰 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눈치가 빨라 이봐 이봐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까요? 더 가까이 가볼까? 바로 돌아보는데 무기가 잘못됐나? 무기가 잘못됐나? 여기 있어도 나 안 일어났는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은 간단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무기의 문제인가? communauté 뭐지 Zach 그게 어디 갔 encourage 우리는 둘 다 또 지금 좀 우디 더 천천히 가야되요? 이것보다 더 천천히 가야된다고요? 어떻게 가야되지? 약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가야되나? loved earth 두 Australia 2 ifty Fellow 두 author 내가 맞춰 해봅니다 고개를 숙일 때 때리는 거 같은데? 고개를 숙이니까 걸리는 거 같은데 저거? 고개를 들고 있을 때에는 확 뒤돌아보는데 뭐야? 아 뭐야 또 해? 고마워 고개 숙일 때 와이가 떠 옆으로 이렇게 볼 때는 와이가 안 뜨다가 앞으로 내리니까 와이가 뜨네 눈을 잘 봐야 되는 거네 여기 주머니는 가득 찼기 때문에 참 애매하지 이거 활 가자 활도 꽉 찼나? 활은 이제 좀 버려도 될 거 같은데 아 이거 버려 이게 훨씬 더 세지 않나? 아 버려 버려 이게 더 약하네 그냥 골렘의 활이었구나 됐어요 조용함으로 아 설 조용함? 야 잠깐만 여기는 뭔가 조용히 해야 되나? 내가 말을 여기서 찾았던 거 같은데 내가 말을 여기서 찾았던 거 같은데 뼈 따고 말 이 근처였던 거 같기도 하고 저 말도 약 먹고 잡았거든요 저 말도 약 먹고 다가가서 잡았거든 도망대를 열고 지상화 찾고 쟤는 어디까지 날아가는 걸까? 아까 어느 쪽이었지? 저쪽이었나? 이 위에였나? 뭐지? 코르그 소리 나는데? 어딨어 친구? 너는 나 마지막 그거 할 때 데려다 줄게 너무 멀다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너무 멀어 저기 너무 멀어서 안 돼 가자 가자 벽 같은 데는 없겠지? 여긴 다 봤으니까 넓은 평양이 있어서 너무 좋다 어디처럼 막 산 꼭대기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 너무 좋다 깔끔해 아이고 아유 설마 저 이상한 저 녀석이 가지고 있니? 아유 저거 설마 제가 뺏어 갔나요? 문제가 생겼어? 맞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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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여기가 쟤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올라가야 돼 쟤가 날 보지 않는 이상 뭔 소리야 이루와 이루와 어디있어 아 근데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그게 안돼 조준이 안돼 여기 내려올듯 쏴야 돼 어디있어 아까 이쪽으로 한번 오던데 컴온 컴온 조준이 안되는데 날아갈까 조준이 돼야 날아가는거 아닌가 근처에만 쏘도 가나 쫓아간다 어어 그러네 저게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야 저거 가져와 저게 완전히 유도탄처럼 저렇게 날아가 유도탄처럼 날아가네 혹시 혹시 아이템이라도 혹시 아이템이라도 아이템이 있니 아니 저쪽에 사당을 내가 갔었나 아 안간거 같죠 내가 구해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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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두면 되나 가져왔어 아 단발 단발기 감사합니다 고쳐주세요 얼른 옮겼잖아 아니 옮겼잖아 일부러 여기에다가 내려놨는데 옮겼잖아 눈이 없어 눈? 눈이 없냐구 방금 해놨잖아 좋았어 가즈 가자 자 봅시다 여기는 어느 쪽에 있는지 저 동그란데 빼고 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데 지상화 찾는거 빡세네 모든 맵 다 열었습니다 짝짝짝짝 드디어 모든 맵을 다 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맵을 다 열었습니다 야 저 동그란데 빼고 구름을 좀 지나서 구름을 좀 지나서 다 열었습니다 없어보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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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보자 그냥 음 음 순서대로 꼭 안 봐도 되는거니까 알고 있는데를 갑시다 그게 맞겠다 그게 맞겠다 그리고 확실한건 저 검은색 문개구름 안에 뭔가가 있다는거야 그 안에 뭔가가 있어 아 잠깐만 야 너 가는 김에 코르그 데리고 가자 어디 있었냐 야 어디 있었냐 야 어디 있었냐 저기 있지 아 이거 늑대 사이로 떨어졌네 아 이거 늑대 사이로 떨어졌네 아 이거 늑대 사이로 떨어졌네 뭐 탈 아 운전을 잘 못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조종석.. 또 따로 있네? 잘 갈 수 있겠지 뭐 조종석을.. 가만히 있어봐 데려다 줄게 아이고 어 근데 자꾸 어디 간다 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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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꾸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딜 가냐 어딜 가냐 어 야 이거 안쪽에다 붙여야 되는데 안쪽에 안쪽에 어.. 너를 너를 여기다가 하고 아 조용히 해 조용 친구한테 데려다 준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때리니까 뭐라고 하네 때리니까 뭐라고 하네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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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재밌겠다 야 배터리 없으면 좀 쉬었다 가고 그러자고 배터리 없으면 배터리 없으면 쉬면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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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utan.. 은근슬 저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어.. 배터리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극한으로 하지 마십시오 흐흐 저처럼 이렇게 극한으로하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자 온다 빨간달 뜬다 온다 온다 빨간달 뜬다 달 구경이나 좀 할까요? 온다 온다 달이 온다 저기 몇 분 주기로 오는 거지? 달 자체가 몇 분 주기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지 가자 온다 저 용이 뭐길래 궁금해서 봐야겠어요 오자 이게 몇 번째 이야기인지 7일마다 7일마다 요리에 대한 발견 배달의 마실 4일 간식 5일 간식 10일 간식 5일 간식 5일 간식 6일 간식 5일 간식 5일 간식 6일 간식 7일 간식 보고있어 어? 이건 야숨에서 나온건가? 미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자극하게 만들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이 없을 것이고 고소한 힘이 없을 것입니다 희석을 잃은 것입니다 희석을 잃은 사람의 악략을 더하여 영원한 때가? 응 미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하들이니까 다 부하들이 젤다 맞지? 나가라 왠지 젤다일 것 같애 맞네 노란 머리라서 젤다일 것 같더라니 그럴 줄 알았다 머리에 검도 꽂혀있고 저 큰 걸 삼켰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마왕을 죽일 힘을 주려는 거네 저거 어딘가? 저거 어딘가? 다행히 소화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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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젤다랑 싸워야 되겠네 로우 로우 그래서 저렇게 대지에 눈물을 흘리고 다녔던 거구나 기억을 도와달라고 그쵸 저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야 수만년을 저 상태로 계속 산 거야 저 눈물을 봐주길 바라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진짜 옛날 젤다의 기억이라는 거잖아 링크가 보고 있는 거 와 여기서 심하게 만약에 더 과몰입했으면 방금 눈물 흘렸는데 눈물 흘릴만한 장면인데 링크 눈물 한번 흘려줘 너를 위해서 젤다가 지금 용이 되어버렸어 너를 믿고 젤다가 용이 된 거야 지금 하늘섬으로 가야 되겠네 아 이게 그 용의 눈물 퀘스트였구나 이게 끝이야 17이야? 뭐야 밑에 또 있네? 야 잠깐만 이 중간에 뭐가 있어 중간에 뭐가 있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 더 있어 젠장 그냥 이어지는 건 줄 알고 부흥한 공주 꽃을 잔뜩 나중에 젤다한테 꽃다발로 만들어주면 되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만 저거 수영하고 있는 거 뭐야? 쟤네도 수영 아이고 쟤네도 수영도 할 줄 알아? 자 달 뜬다 어딨어 달 잠깐만 이거 젤다도 사진 찍히나? 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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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용도 누군가가 변신한 용인지 백룡 아 집을 백룡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였네 스포 아 야 나 사진 좀 찍자 잘 다 찍어야 된단 말이야 아 너무 멀어 뭐 이중 뜨면 됐다 아 빨간 배경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교체해 피자체가 안 보이는데 아 이제 쉬기 뭐야 집어올리며 떨구고 개웃기네 아 야 됐어 됐어 뭐냐 어딨어 저거 저 저 저 저 망나니 같은 칼은 됐고 자 일단 와 진짜 찾기 어렵네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요쪽 끝엔 하나 있으니까 겔드 쪽에선 하나 찾았고 요쪽 끝엔 하나 있으니까 여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 하나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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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ence 넷 넷 넷 werk 스따今天的 넷 위쪽을 한번 보자 저거 사당 부르라고 했을때 못봤던거 같은데 이랬는데 검은색 안에 다 있는거 아니야? 그럼 좀 개빡치겠는데 그럼 좀 열받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가? 근데 그런거치구요 다른걸로 보는거치고 너무 듬성듬성 찾았어요 그럴거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아닌가? 일단 저기 사당 있으니까 사당가서 이 아저씨 한번 도와주고 갈까? 아니면 뭐 어디 지하에 있을수도 있고 근데 눈물을 흘렸다니까 지상이 맞을텐데 아저씨 불쌍해 보이네 보자 높이를 좀 보자 보자 높이를 좀 보자 기다리쇼 연결 쭉 하면은 괜찮겠네 거의말고 거의말고 높이가 그게 적당해 보이는데 높이가 그게 적당해 보이는데 아저씨 손 좀 놔볼라 손을 떼봐 손을 떼봐 아흫 다시 해줄게 미안 미안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버렸다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손을 떼봐 손 떼봐 미안해 미안해 오른쪽 받쳐줘야겠다 아 그런가? 그러네 바람도 있고 그러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쓰러지는거 보니까 탑 나오네 이거 간판 좀 가려도 되나? 흑 자 그거 놔봐 혹시 그거 놔볼래? 앞으로 쓰러지려나? 이렇게 하면? 말이 안 걸어지네 어? 아 바람 때문에 안되는거구나 나 갈게 다음에 올게 다음에 올게 지금 갈 길이 바빠서 말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나 죽지 않아 이랬는데 그냥 번개 맞으면 진짜 진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번개 맞는건 좀 아니다 나 나 아무것도 안들고 있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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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위에 떨어질까 그럴 리 없어 여기 마구깐 있다 마구깐 행님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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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깐 행님들 살려주세요 마구깐 행님들 나왔어요 마구깐 행님들 Becca ynn Box 아이 notre 오빈 кра시 결 efect 같이 확실히 다 가마솥 쭉 달려서 사당 간 다음에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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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치 조치이유 조치이유의 사당 조치이유 조치이유 들어가자 맨몸 아니겠지? 설마? 이 근처로 갈수록 맨몸이던데 이 바깥으로 갈수록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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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 이번엔 아니다 빼낼 배짱? 뭐가 뭔가를 빼내? 상자 저기 있고 뭘 빼내? 이거 뭐야 전기 여기가 배터리 어 젠가? 잠깐만 젠가인데 이거? 중심에 맞게 뽑아라 이거지 그렇다면 하나 빼려면 당연히 당연히 가운데 거를 먼저 빼고 이걸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돼 두 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거 먼저 먹을까? 저것도 두 개 쌓아야 올라가겠다 무너지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무너지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저거 다시 아 다시 아니 균형 맞춰서 뺀 거였는데 이게 그냥 무너지네 부ANT 그럼 이거 하나랑 이거랑 이 하나랑 아이고, 둘이 붙어버렸네? 됐어 됐나? 아니, 안 들어왔네 아아 저게? 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거야? 아, 저희가서 또 하나 빼야되나보다 야, 잠깐만 아, 상자부터 먹고 안 되는거야? 그러면 안 되네 예? 이거 왜 안 돼요?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만 해도 올라가는걸 아이고, 복 활 30짜리 이거 하나 버려 하나, 24짜리 하나 버리자 됐고 저기 가서 공을 가져오면 되는건데 저기 가서 공을 가져오면 되는건데 저기 가서 공을 가져오면 되는건데 그렇지 그렇지 좋아쓰 쉽고만 쉬워 간단 간단 한번 실수해놓고 한번 분어뜨려 놓고 간단하대 간단하지, 이 정도면 간단한 편이지 하나만 더 구해가지고 기도하자 진짜 지상어 하나만 더 찾고싶은데 진짜 지상어 딱 하나만 더 찾고싶은데 여기에 하나 더 있지 않을까 하나 더 없나 조망대가 하나 더 있잖아 한 지역에 하나만 있는건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여러개 있는데도 있었던거 같은데 여러개 있는데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 이래서 평지가 좋아 오 오 저게 뭐야 좋았어 좋았어 도감에 등록하는거에요 저런건 도감에 등록하고 오 저게 뭐지? 쟤 뭐하는 데야? 여기 뭐지? 최종경고 단원내 출입금지 오 들어가면은 싸우는건가? 아 아 걔네들이다 그녀석들이야 그녀석들 어 이가단 그녀석들이야 그녀석들 어 왠지 왠지 누여있는 저꽃 코로그일거 같은데 맞네 코로그 이 자식 놀리지마 됐다 됐다 이질감이 들면 코로그가 있는거야 확실히 여기 왜 갑자기 이쁜꽃이 아 야 저건 뭐야? 저건 뭐지? 뭐야 무슨 신전 같은데? 저긴 없을거 같애 저긴 왠지 그런거 같애 그 아이템 막 얻기 힘든 아이템 있고 막 그럴거 같애 아 어 여기 그분 계시네 아까 멀리서 보였던 자리가 여기구나 앗 뭔소리야 이 큰 발소리는 뭐지? 뭔 뭔 뭔소리지 아 아 아 그 녀석 아 그 녀석 지나가는 소리 아 아 그 녀석이 지나가는 소리 이건 뭐지? 그 녀석 그냥 그저 쉬는 곳인가? 귀엽게 생겼네 약간 강아지 똥 같다 강아지 똥 우리 동화에 나오는 강아지 똥처럼 생겼어 그 저쪽인가? 그런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근데 지상화인데 이름이 지상화잖아 땅 위에 그려진 그렴인데 뭘 해야지 그림이 막 스르륵 올라오고 그러나 보면은 사당도 일반 일반 사당이랑 무슨 챌린지 사당? 그렇게 있던데 어? 그러면은 저 마왕 저 성 안에 들어가고 나면 지상화가 또 몇 개 보일라나? 나중에 생기나? 뭐 좀 나중에 생기는 건 좀 가능성 있을지도 근데 저기 저 구석탱이의 사당은 도대체 왜 저런 곳에 만들어놓은 거야? 눈에 띄기 눈에도 안 띄고 왜 하필 지금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저기까지 가게 만드는 거야? 왜 하필 왜 하필 차라리 그만 꺼도 되는데 그만하고 꺼도 되는데 왜 하필 저게 지금 눈에 띈 거야? 이거 혹시 올라갈 수 있는 돌이려나? 아니겠지? 올라갈 수 있는 돌 없나? 와 진짜 극혐이야 산은 극혐이야 산 정말 극혐이야 아유 저 불의 요정이 뛰어다니네 아 저긴 도대체 얼마나 먼 곳이야 저거 어디서 가야 되는 거야? 가까운 지역도 없어 심지어 달리는 것보다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달랬잖아 저것만 저것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딱 저것만 아 지상어 못 찾은 거 좀 아쉬운데 아 여기 땅 너무 황폐 황폐화됐는데 도대체 무슨 땅이야 여기 아 새구나 몬스터인 줄 알았어 넌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왔다 드디어 왔다 뭔가 세상의 끝에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왔다 드디어 달려서 왔다 요키마야타의 사당자 과연 무슨 내용이 다음 시간에는 저 먹구름 있는 데 들어갑시다 내일 다음 시간이라고 해봤자 내일이구나 또 맨몸 전두 이번에 활은 주네 무기 주워 내가 무기를 주워버리면 되지 아 약간 미묘한데 미묘한데 얼굴 좀 내밀어줄래 이쪽에서 안 보이면 이쪽에서 보이는 거지 이쪽에서 안 보이면 이쪽에서 보이는 거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어우 망했네 아이씨 활 손해보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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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별로 안 아프다 근데 어이씨 흠 장봉으로 그냥 흑 흑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흑 가까이 오지마 흑 흑 흑 아!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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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큰일 났다 이제 죽는게 맞다 야야 죽자 그냥 그러게 물속으로 들어갈걸 그랬나봐 쟤네들 물속으로는 안 들어와요 넘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밀어 넣어야 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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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까는 실수였어 실수 아까는 실수였어 실수 아이씨 아 뭐야 장봉 아니 하나도 안아픈데 암살을 노려야돼 암살 암살을 노려야돼 암살 아이씨 아이씨 쟤 저 반대쪽에서 때려야되는데 위에서 보는 녀석들부터 없애야돼 아이씨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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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아야야야 나 무기 없었어 무기 무기 내가 다 주워! 내가 다 채워버렸어 됐다 와 됐다 아 화살이 없는 게 흠인데 화살을 쟨 쟨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 안되네 화살이 없는데 쟤 하나 죽었고 두 마리인가? 두 마리이면 아우 씨 흑흑흑 오지마 너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 분하지 분하지 으유 분하다 으유 분하다 기다려봐 흑 흑 흑 흑 흑 됐다 야 무기 하나만 내놔봐 무기 줘봐 됐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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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됐다 마음 같으면 올라가고 싶은데 다리가 없네 냉기 붙여서 쏠까? 너 혼자서 그러고 있어 봤자야 여기도 무기가 있었네 흔들려 됐다 어우 극한이다 극한 얼음으로 얼려서 미끄러졌어 진짜 힘들다 됐어 깼으니 됐지 어제 힘든거 했더니 오늘은 그나마 편하네요 오우씨 토파즈 사파이어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대검 대검 음... 튼튼한걸로... 공격력은 이게 더 센데 이거 버릴까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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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내일은 성에 들어간 다음에 내일은 성에 들어간 다음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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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리 외 확인하고 바로 거미랑 개모양 했어요 다 한거에요 다 해서 지도의 모양이 보이는거에요 해서 모양이 보이는거에요 눈물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림이 뜨는거에요 뭐가 떨어진거야 별의 조각 떨어질 때 저렇게 용기도 나는구나 멋있으니까 찍어놔야지 그냥 저장 열한개 한거 같다고? 열한개라구요 총? 자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인데요 열 세개 했는데요 다섯개 안했으니까 열 세개 지성아 말고 본게 있었나? 아 그랬나? 이거 맞을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오늘은 일단 잘 다 여기까지 또 후다시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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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름 일곱 여름 일곱 여름 일곱 여름 일곱 여름